마운트 앤 블레이드 배너로드 마운트 앤 블레이드 2 배너로드 이어서 가야죠 오랜만에 켰는데 업데이트된 건 딱히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업데이트가 돼서 저번화 때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변했는데 저번화에서 펜카녹을 먹었기 때문에 자 이제 나라도 많이 좀 작아진 것 같지 않나요 겸손해지지 않았나요 아래 동네도 많이 뺏겼고 내가 있던 것도 오르테시아 쪽 여기까지만 뺏겨도 사실 많이 뺏긴 거죠 라게타를 빨리 뺏어줬으면 좋겠는데 이걸 안 뺏고 이걸 다 내주고 있네 오늘 열심히 숙련도를 올려서 열심히 칼질하러 다녀야죠 갑시다 자 약탈자 20명은 잡기 좀 어렵네 너무 많아 지금 우리가 사실 제가 너무 띄엄띄엄 하다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 말수가 충분하군요 부대가 199명이었나요? 최대가? 어 10자리가 남았군요 아 이거 못 찾으면 어떡해 말이 몇 마리.. 말이 몇 마리인데 자 그럼 너무하네 하하 사실 뭐 이제 내가 여기 대장인데 그래 이렇게 줘야지 도시의 주인인데 펜카녹을 먹기 땜에 사실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싶네요 사실 만에 도시가 있고 공방들이 돌아가서 떼돈이 벌리는 방금 5천원 들어왔죠? 이렇게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벌이고 전쟁터에 몸을 담가서 어이구 레벨업 했어? 개뜬금없이 레벨업 했네요 곤욕의 길을 치러야 된다는게 조금씩 하네요 클랜 전사 밥도 지금 넉넉하고 좀 볼까? 우리 애들 강해졌다는데 킬 때만 생각하는데 이미 이 게임은 완성되지 않았나 펜카녹을 먹은 시점에서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되지 않은가 더 힘든 미래로 향하는가 용맹한 자 운트카르 수레제약자 어디갔냐? 여깄네 뭐 하나 주라는건데 수레제약자는 뭐 당연히 한손검으로 가는게 낫겠죠 어차피 이 녀석한테 뭐 기대하는게 없기 때문에 참 어 투척이 좀 높긴 하네요 투척을 아예 줄까 그러면은 아예 투척을 투척을 해 아 투척을 하자 쭉쭉 올려봐 그리고 용맹한 자 용맹이 어딨니 용맹이는 지금 양손 무기와 투척수를 사용하고 있죠 뭐 40이나 찍었네요 0이었던거 같은데 아니 검사도 그냥 투척수를 좀 줄까? 검사는 좀 줄게 없어서 못 준건데 심각하죠 좀 저도 괜찮을거 같기도 하고 어차피 운동능력을 줘야되긴 하는데 언제 찍고 있어 이거를 레벨업을 열심히 해줘야돼 레벨업이 굉장히 느려졌습니다 이제는 숙련도가 올라가야 레벨업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숙련도를 올릴 수 있는 거를 올려줘야지 그만큼 레벨업이 더 빠르다는 거겠죠 지금 가장 중요한 양손무기 투척수 운동능력은 맥스를 찍어놨기 때문에 나를 주고 싶은게 없는데 그냥 숨만 쉬어 뭘 해줘야돼 더 여기서 여기까지 해줬으면 난 만족해 뭐 해줄거 있나? 해줘야돼? 뭐 해주고 싶지 않아 뭐 해줄게 없는데 나는? 이대로 살면 되는데 왜 포인트가 더 있는거지? 여기다 옮겨줘 그냥 이거 좀 더 포인트를 다채롭게 만들어줘야돼 쓸 수 있게 여기서 한 여섯 포인트나 열 포인트까지 줄 수 있게 바꿔주던가 그냥 좀 나눠서 주는 맛이 있는거지 이렇게 남아버리면은 또 뭐 줄 것도 없거든요 저는 얘는 얘는 평생 병사로 살 거거든요 아 어떻게 재장가는 솔직히 하고 싶지 않고 양손무기를 쓰고 투척을 쓰는 시점에서 사실 전투는 끝났기 때문에 나중에 말을 태워줄 걸 대비해서 말을 가기에도 이거 뭐 하나 준다고 여기서 더 올라갈 것 같지도 않죠 음 부대쪽을 좀 줄까? 어차피 할 것도 없는데 네 네 이제 쓸모가 없다 이렇게 되니까 약간 좀 떡뚜꺼비 같은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좀 올리기 좀 어려운 애들 이런 애들한테 주는게 오히려 나을거 같은데 너도 수족소를 좀 올려줘야겠어 어 저 녀석 용맹한 녀석이 0에서 40이 찍었기 때문에 얘도 좀 줘야겠습니다 어차피 남는게 돈이고 이제 장비도 다 맞추지 않았나요? 어 다 맞췄죠? 어깨 어 장갑이랑 신발만 빼고 다 맞췄네요 장갑이랑 신발이 좀 많이 필요 좀 많이 필요하네 용맹한 자까진 맞췄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세개만 더 맞추면돼 얼마 안되네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아닌가 좀 비쌋나 열심히 맞춰보겠습니다 열심히 맞춰보겠습니다 작살 하나 사죠 작살은 8만원짜리까진 안 살게요 어 돈 아까워요 얘는 얘는 검사 줘야죠 어 열심히 이제 던지면 돼 수련을 열심히 시켜서 우리 애들이 다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내가 찍는 것도 메인 목표 중 하나지만 내 부하들이 잘 쏴줘야지 내가 편하기 때문에 언제까지도 내가 다 사냥할 수 없죠 나는 이제 왕이 될 짠데 왕이 선벙해서 싸울 수 없죠 왕은 앉아서 돈만 세면 됩니다 영지에 들어올 돈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 사냥할 때도 없거든요 너무 나라가 세지기 때문에 차라리 반란을 일으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도시 수입도 꽤 세고 번영도도 좀 높지 않나 싶네요 이제 올라가겠죠 우리 쪽이 많이 먹혀 있으니까 번영도를 좀 볼까요 가까이 좀 가봐 번영도가 계속 올라가죠 사식 이대로 살아야 돼 왜 굳이 내가 왕이 돼야 돼 사실은 이 나라의 실세가 적어든요 내가 왕이에요 습소적인 잡죠 이건 못 잡겠는데 못 이기겠는데 지금 현 왕이 바지사장이고 내가 왕이기 때문에 가서 그냥 싸워 이거는 질 것 같애 야 어떻게 이거 다섯 명이서 와 이백 명인데 내 병사가 말이 안 되잖아 추가 병사를 주던가 얘들아 방어하면서 가야지 얘들아 그래도 무식하게 가는 새끼가 어딨니 어휴 근데 튼튼하긴 진짜 끔찍하게 튼튼하다 저걸 몸으로 맞으면서 가네 야 진짜 많아 병사 얘들아 믿는다 검사 뻗었니? 그렇지 얘들아 믿는다 이거를 못 잡아서 이거 뭐하는 짓이냐 얘들아 뒤통수에 화살 다 맞으면서 뭐하니 뭐하니 빨리 가 아이 뭐해 빨리 가 추가 병사 좀 보내줘 병사가 없어 아우 야야야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야 아휴 이백 명은 다 어디서 뭐하는 걸거야 이거 잘못 만들었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아니야 이거 잘못 만들었어 아무리 생각해도 아 지원병 하나 죽었어 우리 청해병사들 개 쓸모없쥬 하아 허탈하다 허탈해 워밴드였으면은 쟤네 중 세명만 가서 다 죽였을텐데 진짜 아 그 정도 노반가 상단 호위하기 저거 너무 어렵더라구요 거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대 훈련으로 올라가는 것도 없다 보니까 더디네요 부대 훈련하는 걸 폭으로 넣어주지 좀 좀 너프를 해서 재밌는 요소였는데 부대를 훈련시킨다는게 원래 전쟁에도 있잖아 부대를 좀 훈련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없는건데 어디 보자 그 당시 그게 지능 쪽 기술이었나요? 아니죠 카리스마 쪽 기술이었죠 부대 훈련시키는 거 그러면은 책략 쪽 아닌가 사실 카리스마가 이거는 너무 추적이고 이건 아니죠 전술 쪽일 것 같은데 굳이 얘기하자면 시뮬레이션 전투에 특화가 돼 버렸구요 약간 많이 좀 약해졌네요 약간 좀 너무 군사훈련이 없어졌어 이건 있어야 돼 이거는 방식을 바꿔야 돼 내가 대기를 해서 군사훈련을 시켜줘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바꾸던가 해야지 아예 없으니까 넣어도 있을만한 좀 좋을만한 거였는데 조금 아쉽네요 우리 애들 체력이 좀 붙었죠 약탈자나 잡으면서 체력을 기다리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얼마 남았어? 줄어들긴 한 거야? 변한 게 없는 거 같애 약탈자죠 30마리 잡자 지금 저번에 껐다 키니까 부대 온들 다 아 리스트 돼 있죠 이거는 문제가 있어 이러면 안 돼 기병 있나 파티에? 기병 빼자 기병 빼고 기병 빼고 기병 빼고 기병 자리 넓시다 그냥 그래서 완료 너무 불편하니까 인마의 경지에 오른거지 그리고 우리 치료사들 있잖아요 아래놈들 쟤네들도 쟤들은 궁병을 둬야 돼 궁병에 이번에 이게 맞죠 사실 장비는 꿀리지 않기 때문에 치료사들이 능력이 떨어져서 그렇지 자 이제 3번을 보낸다고 치고 아 이거 얘네 분명히 바꿔 못하고 죽을텐데 너무 끔찍한데 진짜 배너로드2에서는 형 콩 병사들 응력 잘 찍어주는게 정말 중요하네 이거 아직까지도 내가 얘들아 이리로 가고 있었구나 내가 느렸구나 빨리 가자 얘들아 방패도 다 줬죠 비싼걸로 야 이거 이거는 진짜 괴물들이야 그렇지 투척 투척 나도 투척! 투척 투척! 아 야야야 너무너무 투척한다 야 너무 상남자들이네 얘네들 야! 이리 와 내꺼 되나 경험치 음... 검사 투척소 3 올라간 것 봐 이거 진작에 줄까 그랬네 너무 멸시했네 다른 애는 줘놓고서 검사가 자꾸 혼자 튀어나와가지고 죽으니까 투척을 좀 해서 좀... 천천히 다가가게 만들겠습니다 아 재수없게 4444네요 이런거 안좋아하거든요 이제 장비를 구할거면은 음... 어깨장비랑 장가... 아 어깨장비는 있지 장갑이랑 신발만 구하면 되니까 저쪽으로 넘어가야겠네 이것부터 깨고 별로 안죽었지? 어 많이 안달았네 아 체력이 좀 불안하긴 한데 보평 없어 센거 좀 누가 제일 세? 너냐? 아 너는 딱봐도 아닌데 얘는 아니야 이거 못봐줘 심장을 내놓고 다니면 어떡하냐 너는 아니고 차라리 너보다 한티어 나진 습격대가 더 셀거 같기도 하네 그쵸 얘네가 좀 튼튼해 보이죠 너 방패 있냐? 습격대는 방패가 없는 애들인가? 아 창이네 야인으로 갔어야 됐네 그럼 습격대가 됐고 척후병이 야인이야 아 전사 얘가 얘는 창병인데 얘는 창병인데 방패가 있네 아 얘가 보병인게 아니구나 어 이름이 창병인데 얘는 파이크 전사가 창을 든 파이크네요 방패를 든 파이크네요 얘는 투척이 섞여있는 전사인거 같죠 어떻게 궁병이 없는거야 그럼? 아 뭐가 이래 어 근데 투척의 방패 조합이면 굉장히 셀거 같은데 자 그럼 누구를 보내느냐 뭐 어차피 중간티어가 하나씩 밖에 없네 그러면은 저는 척후병 쪽으로 올리겠습니다 얘네 좀 올려주죠 블란디아 보병 올려주고 이거 블란디아를 좀 빼자 병사를 아예 반란 일으킬 것까지 해서 얘네 병사를 좀 써봐야겠어 블란디아 애들을 좀 써서 경보병 징직병 93명 있다고 잠깐만 93명 있다고? 소통병 상위병사만 쓰고 얘네로 쓰겠습니다 아 너무 좀 치우쳐있는데 귀공자같은 애들이 따로 돼있어 원거리가 척후병 쪽으로 가야겠어 100명밖에 없어 아 아니야 너흰 아니지? 아잇 어디서 블란디아가 껴 뭐야 쿠자이트 쿠자이트는 괜찮죠 여기서 아주 오래 걸리네요 아 갔다올 수 있나 저기를? 너무 먼데 여기가자 여기 여기 가도 안될 것 같은데 너무 하루가 빨리 가 너무 하루가 빨리 가 어 어 지금 얘 뜰거 아냐 이제 야 너무 하루 빨리 가잖아 진짜 에바야 저기 갔다오면은 다음날에 도착하겠는데 어 밥을 진짜 미친 듯이 먹네요 어 어 이미 가면 안될 것 같은데 이제 돌아가도 가봐 아 이거 너무 흠 하아 올라가 하아 쿠자이트 좀 볼까? 우리나라가 좀 망해야지 내가 편한데 저런식이죠 사실 쿠자이트면 건너편인데 여기까지 시비 건다는게 너무 오바야 너무 뇌절이야 쟤네는 지금 체력은 다 찼을테니까 빨리 가서 싸워봐 아 미구 이겼어 장비는 블란디아 보병 쪽이 확실하게 튼튼해 보이네요 원래 제독 원래 제독이란다 로독이었죠 로독 애들이 장비는 더 튼튼했죠 허스칼보다 허스칼은 전투력이 쎘지만 아이고야 로독 로독 빨리 가라 몇 명이나 잡으시냐 그래서 일곱 명 잡았어 이 템 보면 다음 쯤이면은 잡겠는데 이건 솔직히 못일 것 같고 아 야 웃기지마 진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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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맞췄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애들 접근했죠 야 개못싸워 진짜 아 개못싸워 진짜 어 야 잘 싸운다 어 야야야 이거 야 아 16명 잡았고 어 괜찮네 계속 잡아줘 계속 잡아줘 이 야부쿠모 도 수비 병사가 굉장히 많고 500이고 500이면 안 덤비겠지 내가 이번 작품에서는 수비를 끼는 방식이 좀 다르니까 저게 이제 포위망을 뚫고 가야되죠 수비 병사가 정말 더 중요해졌네요 다 들어와 크흠 아 진짜 불란디아가 셌는데 징지병이 장비가 달랐잖아요 창이었잖아요 아 너 이거 한성검이지 아 진짜 약해 솔직히 걔네 비하면 도끼인가? 도끼면 그나마 알 것 같은데 불란디아가 너무 사기야 개사기야 진짜 말도 안 돼 왔다갔다 하면서 병사는 먹어도 되겠다 부대가 너무 느려가지고 부대가 곡물 파는 점토 포도 포도 좀 살까? 와... 방금 칭찹했는데 포도 좀 내놔봐 별로 안 싸네 다 줘 어차피 돈이야 뭐 계속 들어오니까 끝없이 아 이거 팔면 안되죠 큰일날 뻔했죠 장갑이랑 좀 사야겠다 어깨 아 신발 신발 장갑이 더 중요한데 장갑이 사라져 이동을 해야되나 근데 이미 내가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점토 싸줘 이거보다 더 싸야돼 안돼 레인저메일 근데 갑바는 그다지 엄청 좋아보이는 아 라멜라께 부츠가 더 쎄? 라멜라로 그냥 무조건 가야되네 그러면 아 그랬구나 오늘의 목표 숙련 돌리기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거 게임이 아니죠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건 자신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행복하거든요 텐카노그 성주로 사는거 굳이 뭔가 더 해야됩니까 아 물론 하긴 할건데 아니 솔직히 안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아니 난 지금 충분히 행복한데 자기 삶에 만족하며 살 줄 알아야지 그게 진정한 행복이지 자꾸 큰걸 원하면 안되고 능력외의 거를 원하면 안되거든요 내 능력으론 딱 이정도면 만족하는데 감지덕지하고 살아야지 뭔데 왜 이렇게 느리냐 얘는 여기서 뭔가를 자꾸 더 이룰라 그러면 안되지 야 어디 들어가 들어가는거 아니지? 아이 좀 많은데 또 이상한데 이거 좀 들어가고 있는거 같은데 공격해 너희가 먼저 가야돼 알지? 아이 그 양손목이 된 애들도 방패를 해줘야되나? 방패벽을 세워놔야되나? 한번 해줘야겠다 주창을 좀 빼고 나도 방패를 들어야겠어 그리고 나도 방패를 들어야겠어 그리고 아 왜 여기로 때려 이씨 그렇지 얼마 잡았나? 4명 누웠고 우리 애들 계약해 진짜 7명 잡았어? 상대는 30명 있는데 어떻게 잡을거야 너무 많잖아 아우 왜 우리 애들꺼에 막히냐 야 왜이렇게 튼튼해 너희들 뭐야 아이 너희들 뭐야 왜이렇게 튼튼하냐고 아우 개못싸워 진짜 아우 너무 극혐 진짜 10명 잡았어 아우 아 이거 내가 들어가야됐고? 부하들 보내면 안되냐? 은신져있어 아우 이거 어떻게 잡어 병사를 좀 세게 만들어 줘야돼 우리 동료들을 아 집에 아무도 없지 지금 지금 아침 8시 50분입니다 아니 거실에서 뭔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비닐에 벌레 들어갔나? 제가 저번에 올린 영상이 그거였죠 파이널 판타지 파이널 판타지가 그 전날에 한걸거에요 늦게 올라갔죠 저희 집 드레스룸에서 바퀴벌레가 나와서 한번 열어봤거든요 바퀴벌레가 있길래 바퀴벌레가 알을 막 까놓은거에요 드레스룸을 누가 치웁니까 솔직히 귀찮아서 아무도 안치웠지 아 깜짝 놀래가지고 다 옷 그 옷에 봉지 다 들어내고 개난리를 피웠죠 바닥에 닦아내고 아휴 진짜 끔찍하더라구 귀경대 안 만듭니다 쟤는 아 쟤가 개구나 너무 상남잔데 야 뭐야 한대도 못 때렸잖아 아이 무슨 무기끼니 탈크스 탈크스 야 망치 들고 싸우는 애들 있네 아 지원병이 망치 들고 싸우네 아 왜 굳이 왜 굳이 망치야 자 짜자자자자잔 숲지기로 가야겠지 척후병을 좀 만들어야겠네요 이거 너무 병사가 지멋대로 증집돼가지고 내가 좀 애매한데 좀 하기가 침목을 더 올려서 병사를 더 받아야되나 근데 내가 캐스트 깨서 침묵하기가 좀 그렇네요 확실히 캐스트가 전작보다 어려워져서 귀찮네요 아싸리 그냥 이벤트나 돈 주는걸 통해서 옛날에 도시에서 술돌리기 하면은 침밀도 올라갔잖아요 그런거 하고 싶은데 혹시 되나? 해보자 내 도시만큼은 이 도시는 내 생각에 평생 갈거 같기 때문에 침묵질 좀 해놓겠습니다 여기서 야 뭐야 없어? 술돌리기? 아 너무 편한거 다 빼놓은거 아냐? 야 이거 너무 게임을 전략게임으로 돌릴려고 그러는데 게임을 원래 이런 재미로 하는거 아니거든요 마블하는 사람들 무쌍하는 재미로 하는거거든요 너무 뇌절인데 이거 이러면 또 모드로 나온다고 모드로 또 내전한다고 내가 모드를 못본거 같은데 좀 둘러봐야되나? 기마부대 안씁니다 안쓸거에요 아 뭐 해 뜰 때 들어갔네 여기 휴일 보니까 어 잠깐만요 들어가야죠 쟤네들이 다 잡아주면 좋을텐데 내가 가야되나? 그렇지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아 잡아 주겠지 야 지원병인가 아냐 장비는 또 이렇게 보면 좀 튼튼해 보여 나름 딸기 벗고 다니는 애들 미하면은 저렇게 입다가 승급을 하면은 옷을 벗는다는 거 아냐 아 너무 역겨워 심지어 옷 벗고 달려가서 맞아 죽는 게 더 역겨워 확실히 병사 수가 줄었네요 세 명 잡았고 오 괜찮은데 이번에는 이번에는 좀 많이 씩 안 나왔는데 싸움도 잘하고 어우 잘 싸우는데 웬일이야? 여덟 명 잡았고 지원병 하나 죽었고 안 들켰네 지금 추척 좀 하면서 가자 얘들아 아 사놓은 게 의미가 없네 이새끼들 이거 잡아 아이고 얘 그게 안 맞냐 와 근데 진짜 안 단다 야 지금 칼로 양손목이었죠? 이렇게 달면은 난이도 낮춰놓으면은 진짜 안 달겠는데 아직 못 산 게임인 거 같다? 다행이네 아 싸운다고 해버렸다 아 싸운다고 해버렸다 와 더 괜찮냐? 황토기에 꽂혀있는 거 같은데요? 어깨구나 그렇지 아 이거 아니지 와살 치료사가 열심히 싸우네 드디어 털었군요 재고괴들을 좀 갖고 있네 필요 없는데 멸치형이 아니야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빠밤 빠밤 빰빰빰빰빰빰빰빰 야 숙련 병사를 줘? 이제 다 채웠네? 되게 약간 게임을 또 옛날이랑 똑같아 게임을 약간 하고 싶지 않을 때 켜서 적당히 하는 느낌인데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재밌게 즐기고 있습니다 게임 아 재밌는 게임이기 때문에 아니 어차피 징집한 병사가 티어가 굉장히 높다 우리 애들 별로 안 다친 것 봐 아 그만 뺏자 성 좀 이제 좀 뺏겨라 언제 반란 일으키라고 이렇게 다 뺏고 있어 아 지원병만 나왔네 병사를 더 넣어야 되나? 아 계속 뺏어가지고 내가 반란 일으킬 각이 안 나오네 일단 숙련도를 좀 찍고 싶으니까 블란디아 그늘 아래에서 숙련도 좀 올려보겠습니다 아 여기 넘어가면 확 안 오를 것 같은데 아 225까지는 올려주겠지 그래도? 그럼 50을 여기 더 올려야 이게 찍힌다는 건데 막막하다 아예 잘 때릴 수 있는 환경이 있으면 좋겠는데 약탈자나 좀 잡아야 되나? 알아서 잡어 알아서 잡어 너희도 가 놀지 말고 아 잡어 너희도 가 놀지 말고 예시비들 싸우라고 아 나무 같은 걸 쳐도 숙련도 올려주지 숙련도를 올려주는 수련장 같은 데 가면 숙련도 올려주거나 그런 거 없나? 이기작에서 수련장이 없지 않나 이제? 아 이거 너무 올리기가 막막하다 원래 약간 노가다가 있는 게임이긴 했는데 왠지 옛날엔 좀 체계적이지 않았잖아요? 올려도 비슷한 템포로 올라가니까 올릴 거면 올리고 말 거면 마라 이런 느낌이었는데 사실 안 올려도 셌고 지금도 지금 충분히 센데 아 올라갈 게 딱 보이니까 퍽이 있으니까 찍고 싶네 그냥처럼 타격하는 힘만 하나씩 올라가면은 야 뭐 올리면 그만 아 올리면 좋고 안 올리면 그만이었는데 제한점도 좀 낮았죠 10 찍으면 끝났죠 힘 30 찍어서 아 근데 요거 요거 좀 목표가 확연하니까 오히려 더 찝찝한데 라멜라 장비나 사러 가야겠다 돈도 있으니까 아 야 에픽 크로티아를 먹었어? 아 요거 사면 되겠네 아 그만 먹어 아 미친놈들 아냐 아 그냥 얘네 나라로 세계정복하고 할까 너무 싫은데 지금 상황이모로 여러모로 아 야 천명이나 있어? 천통하기 전에 늙어 죽겠다 진시황 할아버지가 천통하기 전에 늙어 죽었잖아요 아 그 느낌인데 흐흫 좀 그렇네요 아 야 여기 번영을 좀 잘해 놨네 번영도 잘해 놨는데 비싼 것 좀 팔자 에이 에이 장갑 방패를 좀 사야겠는데 진짜 아 산적이네 오모로 쪽으로 가볼까 두 창은 두 개 있어도 다 안 쓸 것 같고 방패를 하나 해줘야겠네 오 딱 두 개씩 있으면 되겠구나 방패를 넣는 것까지 포함해서 와 이걸로 왜 쓰고 있는 거야 작살도 열심히 사야겠다 작살은 뭐 여기저기서 파니까 하 작살 두 개 방패 그리고 이제 뭐 무기 하나 이게 제일 밸런스가 괜찮을 것 같네요 방패벽 세워서 접근하다가 아 한손무기를 안 찍은 녀석이 방패벽 효과를 볼까 잘 한손무기에 방패 퍽이 있을 것 같은데 방패를 따로 분류해 놓지 양손무기 들다가 방패 사업해서 쓰게 스카이림처럼 얘들아 빨리 와라 얘들아 빨리 와서 뭉쳐봐 뭉쳐 빨리 뭉쳐 빨리 와 쟤 왜 이렇게 들여 뭐야 너 뭐하는 놈이야 황금빛이야? 가 가 가 가 가 그렇지 그렇지 아야야야야 그거 아니야 야 가지마 숙련도야 가지마 아 무슨 투창 몇 개 맞았다고 가 어우 쟤 누웠네 하아 욱맹한자 운카르토 숙련 요고 그렇지 일곱명 와 너무 역겨워 돌멩이 주워가지고 마치 약탈자 주제에 무슨 훈련받은 전사들 마냥 바로 정자세로 던지는거 동시에 아이돌 그룹마냥 동시에 던지는거 너무 극혐이고 잡은거 아냐? 너무 똑똑해졌어 에이아이가 점점 너무 강해지고 있어 나중에 전략게임 같은거 하면은 이제 에이아이도 못 이길거 같애 자신이 없다 너무 너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어떡할거야 이거 야 이건 아니지 작살 하나 내놔 어디 보자 어디 보자 검사 하나 주자 다 쓰고 죽을 수 있을까? 아 장비 파는거 보니까 여기는 의미 없는거 같은데 그리고 이거 세계정복이 안될거 같은데 아니 이거 스터디에아가 망한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까지 망했다고 안뜨는거 보니까 나라 멸망시키는거 안해놓은거 같은데 이러면은 아 이거 좀 뭔가 엉성한데 이번에 차는 양손검으로 끝을 보고 이번에 차는 양손검으로 끝을 보고 다음에 차부터는 한손무기를 써야겠네요 생각보다 그 여러 명 맞는 것도 좀 안어울리고 좀 안어울리고 아 이거 아니야 아 장궁 파는거 에반데 여긴 먹을데 여긴 먹을 데가 없다 갓바 좋은거 좀 팔지 난 30만원 하는거 팔지 한번 사보게 이거 원처럼 이제 로독이나 허스칼같은 국가가 없으니까 특화되어있는 그 재미가 좀 없네 야 해적돈 40명이라고? 영주보다 세겠는데? 영주보다 훨씬 세겠는데 해적돈 40명이면은? 야 야 야 이거는 좀 야 지금 군병이 없잖아 와 세상에 방패 있냐? 방패 몇 명이나 있어 와 방패 거의 없네 위로만 해도 의미가 없지 아 어떻게 할까 더 갈라질 순 없네 여기서? 좌우로? 안되냐? 이 세기진을 거꾸로 돌려서 한번 써볼까? 괜찮을거 같은데? 가자 아 너도 너희도가 돌진 작살의 힘을 보여달라고 그렇지 우리도 우리 던지는 가짜 없어 우리도 아 야 비켜 아 그렇게 보이면 안되는데? 어우야 그걸 코앞에 던져? 뭐야 잠시만 오우야 많긴 많구나 많긴 많구나 아 아 아 일곱밖에 안돼 야 가자 지원병들을 쓸 수 없지 아 옛날에 해적이 아니다 진짜 해적 쐈었는데 진짜 쐈었는데 진짜 쐈었는데 아 좀 많이 약해졌네 어 많이 약해졌네 장비가 진짜 철을 입고 다녔는데 수창 던지는건 같은데 그 압력이 없네 투구도 바이킹스러운 것도 없고 뭐야 우리 애들 다 갔어? 앗 150이라고? 빨리 해쳐주세요 그렇지 야아 많다 영주 잡는 것보다 좋은데 비싼 것도 많이 주네 베테랑 전사 도끼 그렇지 이런거 줘야지 많이 죽었네 와 많이 죽었네 84밖에 없네 184 이번엔 자코병으로 자코병을 메인으로 빼놔야겠지? 나 대장간 안해야겠다 귀찮다 재미없다 대장간은 누가 이런거 갖고 왔대? 말탄이랑 안 싸웠는데 안 싸웠는데 갖고 왔냐 30 26 아 너무 그리고 황금 같은게 역시 있어야 돼 전체적으로 고를만한게 구멍 뚫린 양손 돕기 와 이런것도 있어? 애매한데 84에다 데미지 좀만 더 주지 그러면 썼을텐데 아 약하고 살게 없구만 레비를 한번 가보자 갈 수 있긴 한 땅이야? 아 일로 가는거구나 와 이거 맵을 저타위로 만들었냐 중간에 빠진 데가 없나? 없네 무조건 일로 가야되네 여기도 없고 배를 나중에 만들 수 있다던가 그런 컨텐츠가 있는건가? 땅 구조가 배가 있어도 못 갈거 같은데? 아 생선좀 사보자 곡물이랑 생선파네 이런데가 생선이 싸야지 예전에 아 이거 다 사자 부산에서 이럴때 수산시장이 그렇게 좋았다는데 일만 하느라고 수산시장을 못 가봤네 아 참 사람도 사는게 참 웃긴게 아 놀러갈만한데 근처에 있어도 일하는데 근처에 안 놀게 되더라구요 육만 아 애매하네 애매해 애매해 무기도 애매해 아 아 여기 쓰레기 동네인데? 아 해적단이 여기구나 와 해적단이 옛날만 못하네 진짜 약해진거 같네 해적단은 진짜 세웠는데 저런 명주군보다 약하겠는데? 40명 있어도 아 그정도 아닌가? 그래도 영주군만큼은 하겠지 투척이 있는데 야 숲도적이 진짜 메인이 됐다 옛날에 해적하면은 진짜 무법자중에서 정점이었는데 숲도적의 비알바가 못되겠네 일대일로 싸워도 지겠어 방패가 있으니깐 항상 적으론 좋겠다 포도 팔고 포도좀 사자 어 치료사업 아 포도좀 사보자 야 포도도 먹고 이런거 좀 먹어야지 그렇지 그렇지 동물 포도 생선 4기 57을 여기 기가 다 빨려있는거 아니야 동료들이 치료사좀 볼까? 야 우리 치료사 뭐 찍어줘야되냐 투척은 또 높네 투척은 또 높네 아 0이면은 아 앗살이 한손 줄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줬는데 변한게 없어 실드베시 피해량이야? 아 왜 한손 공속이네 이거 돌려봐 아 이걸 내가 바꿔줄게 아니니까 이거 주는게 나을까 투척만 해 이거 찍어줄테니까 일단은 야 진짜 안올라가는구나 아 왜 이걸 갔어 너 진짜 애매하게 갔다 하핳 아 이걸 가야지 이걸 가던가 이걸 가던가 둘 중 하나를 가야지 이렇게 애매하게 가면 어떡해 건방할거야 그냥 평생? 방패를 써라 그냥 그럼 이거 주고 한손 공으로 가죠 얘한테 무쌍을 바르지 않기 때문에 양손 공기로 가도 약할 것 같기 때문에 레소스 성 아 그만 먹지 아 다 처먹고 다니네 진짜 나는 한것도 없는데 새로운 장비를 원합니다 야 뭐야 이거? 와 16만원짜리 처음봐 야 속도 69라고? 아 쇼필 아니야 쇼필 와아씨 이건 너무 기만인데? 69는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야 한번 켜봐 이거 진무쌍용인데? 야 저 정도 데미지면은 방패도 깨지겠다 와 저런게 있긴 하군요 포람입니다 이번에는 양손 무기 포람이었죠 양손 포람이었죠 아 나 근데 포람은 안 찍어봐서 모르겠는데 포람이 말에 강하고 약간 그런거 아니었나? 동료들한테 주면 좋을 것 같은거다 건방 쓰다가 포람 스업하고 투창 던지고 그게 제일 쎄 것 같은데 포람으로 찌르면은 기마도 잘 죽이니까 투창 있으면 원거리도 쎄고 너무 쎄졌어 모병이 기병은 뭐 사실 기병은 뭐 만에 탄 것만으로도 괴물이니까 뭐 언급할 여지가 없는 괴물인데 기병은 아 이거 사야되나 요즘 너무 강해 AI 너무 좋아졌어 이제 진짜 사람보다 센 것 같애 진심으로 AI가 모여있으면 사람보다 센 것 같애 사람 모아놔도 저만큼 세진 않을 것 같애 이제 분명히 이제 사람이 AI한테 지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보니까 강해 컴퓨터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옛날에 그 컴터도 못 이기냐 이런 이렇게 놀리는 거 이제 요즘 말에 안 나올 겁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바뀌는 것들 있죠 옛날에 포로팔로 왔지? 아 살게 너무 없는데 이제 아 쇼핑하는 재미로 하고 있거든요 저 새로운 아이템 보면서 재미를 좀 맛보는 편인데 이제는 쇼핑할 것도 없으니까 할게 없어 이대로 그냥 살면 되잖아 뭐 할 필요가 있나? 이대로 살면 나 행복한데? 야 너 오지마 안 잡을 거라고 아 왜 자꾸 와서 잡혀줄라 그래 야 이거 북부제국 아 도시 두 개구나 사실 이렇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만히 숨만 쉬어도 나라가 이기고 있으면은 사실 게임 끝난 거잖아요 이미 천통이나 다름 없잖아 위기감이 없잖아 내 도시에도 700명씩 있고 우리나라 군대가 세니까 와 이거를 뺏는다고? 아 뺏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이만큼 쌓여있어 어느 나라인데 우리나라네? 우리나라구나 이거를 뺏는다고? 아 하지마 뭐 이상한 놈들이야 얘네들 배신 어떻게 하지? 반란? 해야겠는데 이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기 전에 반란해야겠는데 찾아보자 좀 적국 한가운데 있어도 무섭지가 않다 배너로드 반란 이거 예전에는 도시에 대해 또한 성 같은데 달라고 그러고 가이소스 안주면은 반란 일으켰거든요 반란이 된다는데? 어 입지가 산타할수록 너무 위기가 없다고 이게 단점으로 나오네 그치 이게 좀 심해 정통성 관련된 것도 좀 완화를 해놓은 것 같거든요 아니요? 예전에 솔직히 만들컨텐츠로 안 가는 이유가 너무 공성전이 비슷해서 그랬거든요 지루해서 똑같은.. 똑같이 먹고 똑같이 또 먹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제작자들 입장에서는 제작자들 지들 게임 안 해보나봐 게임 나이돌 낮춰놨어 오히려 어려워가지고 안 먹는구나 이딴 생각하나봐 지금 아니거든 이거 이거 무쌍하는 재미로 하는건데 무쌍 요소도 좀 낮추고 전략 요소로 넣는거 보니까 이거 아니야 어 이거 어떻게 800명이 있었는데 650명이 또 있냐 130명도 있는데 너무 뇌절이야 지금 이거 너무 뇌절이야 지금 이거 우리 가문의 깃발을 더 키워야겠다 너무 세졌다 이제 어디 보자 자 어떻게 변한게 없냐 자 제일 크게 야 이거 너무 뇌절인데 애들이 너무 커서 너무 좀 조잡한데 이 정도는 돼야지 숙지기 지원병 어 좋죠 일곱 자리 더 야 이거 반란 일으켜도 박살 나겠는데 쟤네 800명씩 들이고 다니면은 아부콩 먹히겠는데 좀 넣어놓을까 아 이거 참 불안한데요 50자리 밖에 더 못 넣어 심지어 이제 지원병 100명 아 이거 이러면은 좀 기분 나쁘니까 404면은 좋아요 150명 에 국물 파냐? 야 병사들 반만 주면은 진짜 피 터지게 싸우는데 용량 초과라고? 물고기 줄게 물고기랑 바꾸자 너희는 물고기를 먹을 자격이 없다 야아 이것 봐봐 미쳤어 기조개들 너무 흔한거 아냐? 야 여기 이 숲지기들 얘네 이름 뭐였죠? 바콘이야? 아 바타니안 바타니안 애들은 활은 기족만 쓸 수 있나보네 기족들은 뒤에서 활을 쓰는게 이제 맞고 천한 것들은 앞에 싸워야된다 기족이 뒤에서 오발해서 같은편 싸도 찍소리도 내면 안되네 너무하네 이거 머리 잘 썼다 용맹함을 보이려면은 앞에다가 싸워야되잖아요 귀족들 어떻게 다 싸워 목숨위에 한 갠데 잘 생각했네 이거 화살도 많이 준비 안해도 되겠네 기존 것만 준비하면 되겠네 화살에도 약간 그런게 있겠다 화살도 기족의 화살이니까 이제 여기 귀족들의 고기암을 보이기 위해서 아 얘네 징짐하는 것 봐 화살의 문양도 신경쓰고 화살촉 같은거 아 지원병이 우리 부대에 너무 많은데 빨리 올려야되는데 진짜 모업자 잡아야겠다 옛날 이제 하루 지나면은 다 올라갔었는데 아 너무 많이 먹었어 땅 미쳤어 진짜 얼마나 먹은거야 내가 할게 없잖아 그냥 나 내가 그냥 이 블란디아를 도와서 천통을 해야되나? 그게 맞는건가? 흫 근데 이 그런식으로 하다 반란각 잡히면은 저 망하거든요 나라가 너무 커져버려서 스토지안이네 스토지안 것도 한번 써보고 싶은데 나라도 망했겠다 그러면은 다음에 얘네랑 바타니아랑 전쟁 나면은 카르반세스를 내가 먹어서 반란을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 그러면은 안될것긴 한데 이렇게 내가 먹게 되니까 아 근데 그럼 안되는데 진짜로 진짜 진심으로 차라리 마로나스를 먹은 다음에 반란을 일으켜야 되는데 얘네가 이렇게 해서 싸우게 될테니까 이것까지 내가 먹어버리면 얘네가 이제 설자리가 없죠 바타니아가 나한테 전쟁 걸지도 모르고 아 너무 성장했어 얘네들 옛날이랑 게임 템포가 좀 달라 옛날에는 좀 크면은 합전공같은거 일으켜가지고 좀 밀어섰는데 너무 안정적으로 변했어 게임이 흫 최고 난이도 랑은 좀 안맞는다 시기가 전체적으로 게임 템포를 어떻게 잡아도 비슷하게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적은 난이도로 가물 레벨 안올리고 그냥 무쌍해가지고 다 잡으면은 이제 천통할 수 있게 좀 편하게 그런식으로 맞춰져있거든요 이건 무쌍이 안되는데 흫 난 도저히 최고 난이도에서 백명 잡을 자신 없거든요 말타는거 아니면은 말타고 창 쓰면 몰라도 자신 없는데 어우 야 아프 너무하네 나 목에 맞아서 150이라고 나 목방화력 40인데? 42인데 이거 방어가 소용없는 리뷰인데 투창은 너프 시켜야겠다 너무 세다 너무 세 약할 자한테도 100부던데 숙련도 간에 상승치를 너프 시키던가 저렇게 쓴건 좀 오바지 아니 150이 들어가면 간통력으로 방어력을 다 무시를 방어력이 좀 반감되게 만들던가 150은 오바지 시력이 100으로 맞춰놓고 이거 너무하네 몇명 죽었나? 야 꽤 많이 죽었네? 올라가는거 하나 올라가고 아 돈은 전작보다 훨씬 많이 벌리는데 아 나 시참을 좀 하고싶은데 시참할만한 게임이 없네요 어어 찾아봐야겠어 찾아봐야겠어 참 할일도 별로 없고 아 발더스 게이트 3 나오면 시참을 좀 하고싶었는데 발더스 게이트 영상이 좀 있으니까 발더스 시청자분들도 좀 계시고 발게이가 디비니티처럼 나오면 시참 못할거 같은데 재미없어가지고 재미없어가지고 디비니티는 재미있지만 멀티는 재미없어 아 이거 참 이거 안좋아 아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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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다가 빼지마 스카이림은 계획이 없네요 제가 컴퓨터를 바꾸고 아예 안 깔았습니다 하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언제 할지도 모르겠고 혹시 엘더6 소식 같은거 있나요? 저는 사실 엘더스쿨 온라인을 한번 해보던가 오블리비언이 좀 그게 될거 같거든요 요즘 컴퓨터에 맞춰서 업데이트가 스팀에서 요즘 계획을 좀 세우고 있던거 같더라구요 옛날 게임들 안 돌아가는거 있잖아요 외매한거 다 업데이트가 되고 있잖아요 발러스도 이네스도 나오고 파이널 판타지도 그러고 모바일 이식판이긴 한데 파이널 판타지는 그치다가 약간 그런식으로 하고있는거 같길래 아 엘더스쿨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엘더 오블리비언을 한번 해보려구요 저는 오블리비언을 한번도 안해봤는데 오블리비언 해보신분들이 진짜 갓겜이라 그러더라구요 오블리비언 엘더가 나왔을때 스카이님이 나왔을때 오블리비언 하던 사람들이 야 설마 오블리비언보다 재밌겠어 이렇게 말했을 정도라는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일단 재밌을거 같애요 저는 원래 약간 옛날 게임도 좋아하기 땜에 어이구 어이구 요즘 제가 까먹고 있었는데 그 리그모 모드를 하다가 그당시 이제 너무 튕겨서 진행이 안되서 계속 설정을 바꾸다가 까먹고 컴퓨터 바꿨거든요 도중에 중도하차가 되버렸는데 그것도 제가 또 해야되는데 스카이리비언은 뭐 파도파도 재밌기때메 하게 될거 같애 언젠가는 또 지금 뭐 엘더스쿨 6가 나와도 스카이비언 6가 나오고 6가 재밌어도 스카이비언 한번쯤 할거 같기때메 니깍 해야죠 도박킴인데 난 엘더식스 제일 걱정되는게 투기장 넣어놓을까봐 제일 걱정되거든요 투기장 넣으면은 나는 엘더식스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멀티를 넣으면은 몰라도 투기장을 넣으면은 밸런스를 맞춰야되잖아요 디비니티 1이 투기장이 없었거든요 멀티로 같이 플레이하는거 있어도 스킬 자유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사령술 쓰면 해골소환하고 되게 재밌는게 많았는데 디비니티 2에 투기장이 생기면서 스킬이 약간 이제 직업별로 좀 비슷해졌죠 밸런스를 맞춰야되니까 너무 센 직업이 있으면 안되니까 너희가 숨을던 뭐가 있는데 내가 다 먹고있다 야 빨리와서 잡아봐 야 개 쓸모없는 놈들 어떻게 안맞았지 저는 싱글플레이가 있는 게임은 재밌으려면은 뇌절을 해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로망이 있는 기술 스카이린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패 밀치기가 있었죠 방패 들고 부위치면 날라가는거고 솔직히 투기장에 넣으면 말도 안되죠 그냥 방패 들고 날.. 걸어가면 되는데 샤도우 워리어 정면에서 은신 컨트롤키 누르고 공격하면은 수십배됨이 들어가고 제드스랄 NPC 영구적으로 소생시켜서 데려가다니는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킬이죠 그렇게 이제 정말 재밌는데 밸런스 깨지는 스킬도 있어줘야 난 더 재밌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업별로 로망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스카이림 투기장이 있으면은 진짜 고인물 진짜 핵고인물 게임 되겠다 만약에 있다고 치면은 흫 그럼 내 생각에 마비마법도 쓸거 같고 마비마법은 좋으니까 그러면은 방패를 스왑해서 쓰겠구나 스펠브레이커가 뭐 스펠브레이커를 쓸 수는 없을테니까 그 회복마법 중에 마법 막는걸로 이제 마비마법은 데미지 판정이 없기 때문에 다 막아지거든요 그거 하다가 방패를 스왑해서 방패밀치기를 하던가 당검 은신당검이 제일 세겠네 은신하고 야 근데 방패밀치기랑 은신당검 샤더워리어랑 붙으면 어떻게 되려나 데미지 판정이 어떻게 들어가지 어 근데 우리 동료들 잘 싸우네요 투창을 좀 줘서 그런지 살아있는거죠 다 하던 명 어딨냐 얘들아 너 이거 먼저가서 경험치 먹어줘야 될거 같은데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근데 구르기는 솔직히 구르는게 있으니까 샤더워리어는 맛만 먹으면은 피해질거 같거든요 어떻게든 구르는게 워낙 빨라서 근데 마법도 투기장이 있으면 세겠다 아 솔직히 환영마법은 너무 사기라 없을거 같고 마비마법이 너무 사기인데 사실 마비마법이 너무 사기긴 하네 나도 즐겨 썼었고 마나 소비장이 워낙 많이 늘고 변화마법 자체를 사람들이 잘 안쓰니까 야 저 장난아닌데 투기장 투창 장난아닌데 근데 그렇게 나와줘야되는데 엘더 식스에 투기장 넣을까봐 진짜 걱정되네 이거는 뇌절을 해줘야되는데 뇌절이야말로 싱글플레이의 장점인데 약간 이제 오타쿠 마나 보면은 오글거리는거 있잖아요 그런거 있어줘야되거든요 판타지게임에 그런식으로 뇌절 해줘야되거든요 막 밸런스를 박살내는 기술이 있어줘야지 그 로망 때문에 그 기술을 쓰기 위해서 캐릭터를 이제 다시 처음부터마다 다시 키우는건데 오픈월드게임으로 모든 맵에는 캐스터 다 깨고 엔딩보고 어 근데 마법사로 봤으니까 전사로 봐야되지않나 전사로 하면은 아 이 마법 한번 써봐야되는데 데즈스랄같은거 마법사로 한번 키워야되지않나 그 맛 그 맛잇는데 마운트앰블렛도 그런게 있었죠 한손무기 쓰다가 양손무기 쓰고 한손무기 쓰면은 그 무작감있잖아요 양손무기는 그 빠르게 막 확살하는 맛이 있고 안정감 그런거 생각해서 그 마법이 없으니까 좀 밋밋하네 이 게임이 마법이 있어야되 야 이거 43명 이길수있냐? 야 니네들 쐬주고 있긴 한거야? 나 진짜 진심으로 궁금한데 쐬주고 있는건가요 얘네들? 아 너무 먹는거에 비해서 쎄지는게 없다 얘네 병사들 도망가긴 해도 이정도 많이 싸웠으면 좀 올라가야되는데 이생각에 검사는 투창 때문에 많이 올라갈거 같고 레벨은 숙련도가 문제있어 애들아 너희가서 먹어봐 내가 좀 내가 좀 안 때릴테니까 투창 그만하고 그렇지 그렇지 서업해서 그렇지 잘싸우죠? 나한테 오지말고 걔네 손에 죽으라고 개노로드는 10년동안 만들고 얼굴이 다 똑같다구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생각을 해두긴 했어요 배너로드가 말로만 만든다 그러고 사실 놀고있는거 아닌가 만드는 척만 하고있지 않나 여러분들도 그 생각하지 않았나요? 아 그런거 같거든요 딱봐도 느낌이 그렇지 돌멩이 야 길에서 돌멩이를 던져 얼마짜리를 던지고 있는데 지금 아 아 그만 던져 아퍼 왜 안 끝났어? 왜 안 끝나? 아 됐다 만들다가 한번 쉰거 같거든요 내 생각에는 약간 어른의 사정이 있을거 같은데 개발비가 뭐 안된다던가 중간에 포기를 할라고 했다던가 그런 사정때문에 한번 아 쉰거 같거든요? 야 이렇게 다 피터지게 싸웠네 너희 좀 세지긴 했지? 야 내가 너무 안올라 나 6배로 먹는다면서 무슨 190밖에 안 돼 경험치가 검은 이빨 120 아 120은 괜찮죠? 120 120은 인정이야 검사 216 얘가 에이스죠? 와 아직도 6배로 올라가? 대단하네 실효사는 뭐 볼것도 없고 황급빛도 183 괜찮죠? 세죠? 용맹환자는 얘는 이제 한성곱마 낮은 상태에서 110까지 올라왔죠 얘가 진짜 빨리 올라왔네요 160 무쇠배 언제 275 찍냐 약탈 약탈자를 잡아야되는 비중이 좀 올라갔는데 12명인데 쫓아가? 쫓아가죠? 35명 있다 적어먹자 배너로드 개발비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했다고요? 아 그랬어요? 그런 세세한건 모릅니다 아 35명은 아 얘 체력이 안좋아 내 체력이 이런데 아 지원병들 축제야 겸치 먹어 너희도 쎄져야지 우리 좀 쉬자고 어딨어 너흰 이리와 너흰 좀 쉬자 이번에는 뒤늦게 따라가서 두창만 해 사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속작이 나와준게 어딨냐 흐흫 사실 되게 재밌는 명작게임들을 만들어놓고 지도세도 모르게 사라지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만들어놓은게 어딘가 싶긴 해요 사실 저는 배너로드를 하면서 얘네 왜이렇게 시끄럽지 배너로드를 하면서 사실 워밴드랑 뭔 차이가 있냐 싶긴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워밴드 모드 깔아놓은거랑 크게 차이가 없기때매 그래도 이렇게 최적화를 다해서 오픈이 되면은 더 좋은 그래픽으로 할 순 있잖아요 그 정도죠 뭐 워밴드가 재밌으니까 워밴드는 뭐 10년 20년 지나도 계속 할건데 그래픽이 좀 그렇다 그니까 난 배너로드를 그냥 워밴드 리마스터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많은거를 안 바라기 때문에 딱 적당히 바라는거죠 배너로드 워밴드를 사실 5만원에 팔아도 제가 워밴드 정가주고 샀는데 2만원인가 그랬거든요 되게 쌌죠 아마 세일도 90%인가 해가지고 2천원 주고 산 사람도 많을거에요 굉장히 세일 많이 했기 땜에 배너로드 를 이제 워밴드 리마스터를 5만원 주고 샀다고 생각하면 전 돈 아깝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에 얼마였죠 지금? 저번에 댓글 답변으로 써놨었는데 5-6만원 한거 같은데 에 그래도 이정 워밴드의 리마스터라고 생각하면은 아깝지 않아요 잘 만든 게임이기 땜에 히 이제 최저가 되고 있고 저번 하에 최저가가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음 아따 풀업으로 한 번 한다고 그랬었는데 울트라로 까먹었네 그냥 이대로 좀 하자 어차피 울트라로 할 일도 없겠네요 좀 업데이트가 된 다음 하겠습니다 빨리 그거 하나 사자 장갑이랑 신발이나 근데 이렇게 또 이제 나중에 내 생각에 이거 후속장은 안 나올 것 같고 나는 이 게임 스타일이 난 내 생각이랑 좀 많이 달라요 어 이 베노루드랑은 나는 워밴드랑 비슷하게 최대한 안 만들라고 툴을 만들거면은 리마스터가 아니라 투잖아요? 어 되게 내가 듣기로는 맨 처음에는 마을을 개조해서 성이나 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여러분도 그 본 적 있지 않나요? 나무 위키에 써 있었거든요 난 그런 거를 생각했는데 그런 거 없었죠? 없죠 지금 음 그런 거 없고 예 그냥 워밴드랑 비슷해요 어 정말 특이한 걸 넣어놓던가 아니면은 세계관 자체가 예전에 워밴드 DLC처럼 뭐 총을 쏜다던가 그건 솔직히 재미없을 것 같고 총 쏘는 건 재미없을 것 같고 아예 판타지로 만들어버리던가 예 판타지로 만들면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밸런스 맞추기 힘들 것 같은데 지금 밸런스는 못 맞춰도 이 싱글게임이면 재밌거든요 사실 밸런스 못 맞추는 것도 재밌죠 무쌍하는 재미도 있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판타지로 아주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줄 거 아니면은 이제 게임에서 스타이상 그렇게 안 만들 것 같긴 한데 좀 재밌을 것 같은데 너무 지금 워밴드랑 비슷하지 않나 약간 우리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게임 나오면은 아 사긴 살 건데 재밌게 나오지 않았다 불평하는 그치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게임 좋아하니까 재밌게 나오길 바라는 거고 재미는 있잖아요? 일단 딱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것저것 하니까 게임을 여러 개를 하니까 이 정도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아 이거는 동료들 매겨줘야겠다 겸치 네 명분은 그쵸 저도 생각을 좀 했습니다 도시 막 발전하고 이템을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만들긴 좀 어려웠나봐요 이 사람들은 아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 그렇게 만드는 거 자체가 게임상 좀 우연히 좀 어려웠나봐요 그게 뭐 나는 게임을 만들어본 적도 없고 만들 줄도 모르기 때문에 뭐 언급할 것 없고 이 배널1 마운트앤블레이드라는 이 장르 자체가 그런 식으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못했으면은 개척자잖아요? 이 장르를 만든 장르가 되진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못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누가 만들어도 안 되지 않나 딱 워밴드라는 이제 특이한 명작이 있고 어 그 리마스터판으로 배너로드가 있다 딱 이 정도까지 해서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3가 나와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한 20년 뒤에 3가 나왔는데 거기서 뭐가 더 생길 것 같지는 않고 그래픽적으로만 발전되지 않았나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짜 아예 진짜 이 돌아다니면서 징집하고 전쟁하고 이거를 베이스로 진짜 진삼공무쌍 있잖아요? 와 이거는 부하들한테 싸우게 해야겠는데 진짜 맞네 진삼공무쌍 막 베르세르크 버전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 게임이 예전에 그 화이트팔콘이었나? 베르세르크 베르세르크 모두 있었죠 이것도 진삼공무쌍 여러 개 있잖아 원피스도 있고 근데 원피스 같은 거 해서 원피스 뭐 드래곤볼 아 그건 안 되겠구나 뭐 그렇게 이제 모드 씌우듯이 뭐 같이 콜라보 해가지고 만들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소재가 좋을 것 같은데 뭐 게임성적으로 이것저것 추가하는 거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이건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밸런스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이제 취향에 맞게 마나 좋아하는 사람들 나도 마나 좋아하기 때문에 베르세르크 만들어주면 재밌을텐데 베르세르크 만들어주면 재밌을텐데 쿠샷 만들어주고 막 어 잘 미네 애들 어 잠시 물좀 떠오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개발하면서 조금씩 소개해서 그때부터 놀면서 개발한다고 알았어요 저는 개발하는 거는 잘 몰랐습니다 사실 배너로 나오고 댓글보고 알았기 때문에 잊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도 안 나오길래 옛날 저는 모르겠는데 FPS 게임을 안 좋아해서 모르겠는데 FPS 게임을 안 좋아해서 모르겠는데 FPS 명작들을 만든 회사에서 많이 그렇게 했대요 요즘에 FPS 게임이 그래픽이 워낙 좋잖아요 막 실사 같잖아요 만들다가 뭐 기술적인 문제라던가 뭐 그런걸로 만들다가 막 안 만들고 그랬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나왔다 그러니까 가라 가라 저는 오히려 이런 이렇게 이제 워밴드랑 비슷하게 만들거면 아예 20년 뒤에 밟은 없지 않았나 싶긴 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픽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새롭게 완전 다른게 요소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편하긴 하네요 게임 요소가 모드에 있는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어휴 레벨업했네 검사 야 투척으로 레벨업했네 투척 12레벨 올려서 와 워밴드는 워낙에 이제 인기있는 게임이고 우리나라랑은 비교도 안되게 외국에서 인기있거든요 대회도 있고 그러거든요 예전에 트위치 방송할때 대회에 막 중개진이 막 대회에 뭐 중개하는거 본적이 있기때메 하아 어우 뭐야 어? 왜 올라가? 예전에 그 멀티있잖아요 이 싱글말고 멀티는 외국에서 굉장히 인기있습니다 프로들을 시합하는거 봤는데 엄청 잘하더라구요 근데 프로들도 양손무기 안쓰고 검방으로 하더라구요 인간은 할 수 없는건가봐 아 작살 주네 작살은 사죠? 살것도 없는데 금 모아놓는다고 생각하고 어디보자 하아 작살 다 두개씩 들면 맞는거 같은데 딱 두개씩 줘야겠네요 검은이빨이랑 무쇠배꺼 하나씩 약간 예전에 그 시벌이 보면 고수들이 막 회전하면서 내려찍어가지고 막 하늘보고 하늘보고 해보자면 내려찍고 이렇게 잔하잖아요 고수들이 고인물들이 근데 그 마블 프로들 방패쓰는거 보니까 고수들 사이에서 양손무기는 안될거 같습니다 예 원거리 무기 진짜 귀신같이 맞추더라구요 머리에 닦고 자가지고 바로 FPS 게임은 만나면은 서로 이제 쏘니까 엄청 빨리 막 먼저 죽여야되잖아요 네 이제 투척무기를 쓰면은 서로 이제 개수제한이 있고 날아가고 좀 피하기가 이제 총보다 훨씬 쉽겠죠 투척무기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들이 엄청 잘 맞추더라구요 천천히 맞추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마블 제가 마지막에 했을때는 멀티에 우리나라 싸움이 별로 없었거든요 해외에서 재미있는 요소죠 저도 사실 되게 그거 좋아하기 때문에 해외 판타지 서양 판타지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서양 판타지 좋아하고 단순하게 서양 그것도 좋아하죠 서양 약간 이제 중세 기사같은거 기사 멋있잖아요 전 너무 판타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참 판타지가 짱이지 판타지 만든 사람 정말 잘했어 약간 이제 장르의 기초가 되는 부분을 보면은 그걸 좋아하는 사람 장르의 기초가 되는 부분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그게 그 장르를 가장 자신의 원하는 장르를 아 내가 말을 너무 못한다 설렁 장르의 시발점이 된 스타일을 보고 거기 중에서 이제 맘에 드는걸 골라서 진짜 자기 취향을 본다고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한번 봤는데 유튜브 영상이 있더라구요 레벨업인 아이템빨 외국은 있는대로 하는거 좀 좋아하고 외국은 있는대로 하는거 좀 좋아하고 거기서 보고 봤는데 옛날 옛날에 로그라이크 게임 같은거 있잖아요 글.. 글자로 막 써서 그래픽 없고 막 그런거 있잖아요 그런거 보면 솔직히 그런거는 내가 안좋아할거 같고 옛날 그 초창기 가장 초기가 되는거 막 RTS 이런거도 옛날 RTS 같은 경우에는 게임으로 게임으로 있긴 했는데 막 군대에서 시뮬레이션 전투 그런식으로 있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거 보면서 재미없겠다 생각했는데 이 RPG의 기초는 그거잖아요 TRPG TRPG는 난 지금에도 재밌을거 같더라구요 그러면서 난 역시 RPG가 좋다 생각을 했죠 와 근데 확실히 러밴드보다 그래픽이 훨씬 좋긴 하네요 아이구 근데 캐릭터들 얼굴 똑같은것도 전 이해합니다 왜냐면 그 군대가면은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머리나 밀어놓고 하면은 네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은 비슷해도 인정합니다 인종적인건데 뭐 어쩔수 없죠 뭐 다 다 같을 수 밖에 없죠 뭐 약탈자는 안들어가는게 더 편하네요 좀 없는만큼 더 빠르기도 하고 RPG가 제일 재밌는거 같습니다 요즘 파판하면서 더 느끼고 있어요 파판 재밌더라구요 저는 막 요즘 파판 그 보면은 그래픽이 뭔가 좀 그렇잖아요 파판 요즘건 모르겠고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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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 있었잖아요 약간 약간 일본 만화같은 그런 그래픽 있잖아요 캐릭터가 3D 옛날거는 진짜 약간 그 왕도였거든요 어디랑 전쟁했냐 누구랑 전쟁한거야 아 아 서부 북부 쿠자이 투 잠깐만 북부제국 어디갔어 북부제국 멸망했나요? 잠깐만 북부제국도 서부보다 먼저 멸망했어? 야 언제 멸망했냐 멸망해 나는 여기서 평생 행복하게 살거야 펜카녹에서 한 파판 리메이크 세븐 나온걸로 압니다 근데 풀스루 하는거라 그러더라구요 전 풀스는 좀 안맞아서 몸에 옛날 그건 그건 되게 재밌다 그러는데 한번 해볼까 하는데 저는 파판 세븐을 안해봤기 때문에 세븐은 약간 사이버펑크잖아요 미래라고 해야되나 미래가 맞나? 제가 그 파판 세븐을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배경 있잖아요 로봇들 나오는 배경 그런거 별로 안좋아해서 와 백명있어? 어떻게 뚫어 저거를 한자 다섯명은 먹어야지 저도 옛날에는 풀스하고 맨날 그 마트 가가지고 있잖아요 껑대신 닭이라고 마트에서 원하는 게임 없으면은 와 투창 하나씩 메고있네? 다른 게임 사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 스팀으로 원하는 게임을 구입하는 데다가 네? 아 맞다 나 이거 1대 됐구나 실수로 원하는 게임을 구입을 하니까 풀스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구요 게임을 또 사서 할라니까 인터넷을 어떻게 살 수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저도 풀스를 가장 마지막에 막바지 했을 때는 인터넷으로 게임을 구매하긴 했거든요 시들립 구매했는데 뭐 스팀처럼 살 수 있겠죠 이제? 아 근데 뭔가 좀 귀찮네요 이제 게임 꽂고 하는 거 자체가 흐흫 손에 좀 안 잡히죠 맞아요 손에 안 잡히죠 너무 편해졌어요 앉아서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옛날에 이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랑 모여서 게임할 때 그럴 때나 되게 재밌게 있었지 집에서 혼자 이거 할라니까 좀 거시기 하기도 하고 아 날렌자 야 얼굴 좀 봐 옛날 그 아기 인형 같다 토니스토리에 나오는 숙련도 좀 올라가고 있나? 와 이거 어떻게 하나씩 올라가냐 나 언제 레벨업 했대? 줄 거 없는데? 매력을 줘야 되나? 매력을 주지 뭐 줄 게 없네 이렇게 하고 진짜 너무 안 올라간다 동료 숙련도가 사실 옛날에도 숙련도는 안 올라갔는데 옛날에 레벨이 올라가면은 경험치를 먹잖아요? 레벨이 올라가면은 좀 그런 게 좋았는데 요즘 레벨이 안 올라가니까 레벨을 숙련도를 올리니까 너무 안 올라가네 아쉽게 마세요 야 어떻게 얘네가 살아남았지 서부제국이 야 이것도 먹었어? 야 이거 그냥 쿠자이트랑 얘네랑 싸우겠는데? 야 모래 애들은 모래마을 애들은 진짜 하나도 먹은 게 없네 두니까 그냥 양대산맥이 돼버렸네 아이고 근데 이 마블 재밌어도 이제는 혼자서 못할 것 같다 방송 안 켜고 못할 것 같네 솔직히 난 마블은 약간 좀 재밌긴 한데 방송 안 켜면 못할 것 같네요 이거 떠들면서라도 하는 거지 아 티비 보면서 하면 되겠구나 아 그렇겠네 티비 보면서 하면 되겠네 방송 보면서 하거나 그렇네 아 서부제국 병사 모여있는 게 참 신기하네 아 잡아 어 지쳤어 잡아 병사 한 번에 좀 올리게 아 초창화시 갖고 있는 거 너무 좋아 어 저 방송을 이젠 업로드 될 때 게임도 하고 그랬거든요 전장 같은 거 할 때 하스톤 하스톤 좀 지웠습니다 이제는 게임을 찾아야 될 때가 왔어요 멀티할 만한 게임을 찾아야 되고 내 생각에 파이널 판타지도 금방 끝날 것 같거든요 이 어차피 마블도 언젠간 끝날 거고 오픈한 다음 이번 거 뭐 천통하게 되면 오픈한 다음 해야 되기 때문에 하스톤 지우고 하고 있거든요 하스톤 되게 어려워졌더라고요 전장 하스톤 전장 전장 옛날에는 막 불안 리분되어 빗송 있으면 우승했었는데 이제는 카드가쇼 맨날 해야 되더라고요 카드가쇼 안 하면은 우승을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하드코어해졌어 게임이 고임이 안 돼 난 저런 장르를 만들어냈다는 게 신기한데 그 도타에 있는 롤 도 뭐 뭐 도 도타체스? 이거 따라서 롤이 롤토체스 만들어버렸잖아요 뭐라 그랬지 그거 비슷하게 만든 게 전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장르 만든 게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만들었대 이거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한 게 신기하네 유즈맵으로 시작된 건가 그것도? 카오스처럼? 아 카오스가 아니라 도타가 먼저 말했지 아 근데 도타가 도타가 유즈맵 먼저 나온 거 아닌가? 원래 아닌가 이름이 다른 건가 그냥? 야 근데 솔직히 전장에 카드가쇼는 진짜 대박이긴 했거든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 그 장르에서 하스톤 밖에 없을 겁니다 그 카드가쇼라는 플레이 가능하다는 게 내 생각에는 야 근데 그거 진짜 대박 나는 그거를 처음에 유튜브 영상으로 보고 와 신기하다 버그 아니야 이 생각했거든요 이거 하려면 시간이 없어서 컴퓨터를 한번 꺼야되잖아 전수 시작되면은 컴퓨터가 아니라 게임을 껐다 시켜야되잖아요? 그 생각하면서 봤었는데 해야돼 안하면 순방하기 너무 어려워 미쳤어 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칼레코스 육성 돌 육성으로 달려서 칼레코스 뽑으면 우승 이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해 카드가쇼를 카드가쇼를 다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할 때 4명이서 카드가쇼를 하고 4등이 엄마곰 카드가쇼 카드가쇼에서 엄마곰 댁 맞춘 사람이 4등하고 3등이 독성첨보 다 발랐는데 천멀 없어서 3등하고 그때 2등했는데 싸워서 져서 2등하고 너무 무시무시하더라구 게임 너무 고인물게임이 됐어 나는 야 카드게임보다 더한거 같애 진짜 카드가쇼거는 처음에는 그냥 어 있는거 뽑아가지고 덱 만들어서 하는 게임이구나 이 생각했는데 이제는 상대가 뭐 뽑느냐도 보고 상대 덱도 봐야되고 조합도 봐야되고 너무 복잡해졌어 업로드 될 때 잠깐 해야지 하고 켰다가 업로드 다 됐는데 정신도 못차리고 계속하고 있고 전투하면 이제 확률 나오는 것도 생겼다면서요 미쳤다 진짜 가서 나 죽여라 야 하긴 옛날이랑 다르죠 옛날이라고 하기에도 나는 젊은데 말이 안돼 게임 문화가 너무 발전됐어 말이 안돼 발전되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해 나처럼 젊고 탱탱한 사람도 옛날이란 말을 해야돼 게임 발전이자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진짜 너무 옛날에 재밌게 해서 어 너무 그래픽 좋다 이 생각하면서 게임했거든요 근데 이제와서 보면은 어 옛날에 이 그래픽을 어떻게 구분을 했지 이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고전게임 막 2D게임 잡고 아 너무 발전 빨라 말도 안돼요 자꾸 게임 스크린샷 보면은 현실이랑 구분이 안됩니다 그래서 판타지 게임을 해야돼요 구분이 안되니까 VR이라는게 세상에 나올거라고 상상도 못했다 그런게 존재할 수 있을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나왔잖아요 이야 무섭다 무서워 제가 VR같은게 생길수가 있지 저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억 플로피디스크를 아이템으로 썼잖아요 그게 20년밖에 안된거네 야 진짜 발전 미쳤다 진짜 플로피디스크가 20년밖에 안됐어? 와 진짜 미쳤네 20년 지났는데 VR인거야? 플로피디스크에서? 야 어떻게 이럴수가 있지? 컴퓨터 만든 사람들은 진짜 미친거같애 어떻게 만드는거야 이런걸 와 2002 월드컵대네 그러면은 2002 월드컵때 플로피디스크 있었던거네 야아 2012년에 세상 멸망한 어? 아니야 8년밖에 안지났구만 그렇게보면 야 이거 나이많은 어른들은 얼마나 끔 나이많은 어른들은 진짜 적응 못하겠다 저 어렸을때는 컴퓨터 집에 있으면은 진짜 부자가정이었거든요 저희집에는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아빠가 돈을 많이 벌었기때면 그때는 집에 막 안마의자도 있고 러닝머신도 있고 미끄럼틀도 있고 그러거든요 아버지가 그렇게 다 해주셨죠 아버지가 이렇게 다 해주셨죠 아 옛날에 애기때 내가 게임을 사내려고 안해도 아빠가 다 사줬기때매 편하게 했는데 이제 돈벌어서 내가 사서 할라니까 돈 아깝네요 세일하는 게임 자꾸 사게되고 스팀가서 야 근데 그 시대에 자기가 번 돈으로 게임 산 사람들은 마트 갔다가 자기가 원하는 게임 없으면은 어떡하냐 이게 내 생각에는 게임 그 유통 스팀이 유통을 잘해서 게임이 더 발전한 것 같습니다 어? 한소무이구나 저도 용산 갔었습니다 예전에 친척형이랑 용산 가서 나한테 도망치는 중인데 왜 이리 와? 이거 잡죠 뭐 그냥 어차피 이제 이 정도 상황 오면은 싸워도 상관없을 것 같네요 그냥 어택당 해야겠다 병지를 올리지도 않았는데 아 떠난 다음에 함 떠난 다음에 하자 병지를 올리고 으흐흐흐흠 으흐흐흠 으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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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어택당 해도 다 알 잡겠지? 아 나는 길게 안 보겠어 이 게임을 오래 즐길려면은 이런 피래미들은 어택당 해서 잡아야 됩니다 아 포지션 열심히 짜 정사수가 3배는 차이날 것 같은데 저걸 포지션 짜고 있네 어쩌면 용산에서 그 아 뭘 살라 그랬다가 내가 못사가지고 징징 낸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빔 쏘는 게임이 뭐였지 빔 쏘다가 로봇하고 당시에 뭔지 모르겠는데 그걸 못사서 그때 이제 파워레인저랑 건담을 샀거든요 게임중에 무지개색으로 막 빔 쏘는 게임이 있었는데 격투게임이 아 그런거 보면 옛날게임 진짜 캐주얼했는데 나 지금 격투게임 하라 그러면은 재미없어서 못할거 같거든요 진짜 진짜 옛날엔 다 그런게임이었잖아요 와 근데 그 당시에 발더스게이트가 있던거 아니야 미친거같아 진짜 발더스게이트는 발더스게이트는 지금에도 어렵거든요 그 당시에 발더스게이트를 팔았다는게 너무 신기하다 내 생각에 발더스게이트는 천재들이 할수있는 게임이였어요 그 당시에는 아 야 뭐하는거야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네 발더스 처음 나오자마자 했어요? 아 대단하네 발더스를 엄청 늦게 했거든요 스팀에서 팔고 그때부터 했거든요 사서 그때 D&D게임이 뭔지 몰라서 D&D게임을 종류별로 싹 다 사서 했는데 D&D게임을 그때 처음한게 플레인스케이프 토먼트였는데 그걸 깨고 너무 어려운거에요 전사로 깼는데 아 뭐야 잠깐만 아 지는거 아니지? 아 질순 없지 질순 없지 10명 남았는데 아우 깜짝 놀랐잖아 교환비 보고 빨리 잡아 뭐야 얘들아 왜그래 어디가는거야 뭐해 뭐해 뭐하는거 뭔데 못잡아 뭔데 아 왜이래 멈췄어 뭐야 왜이래 왜이래 아니구나 0.9 만원 잘써웠어 보내주겠어 나 이거 이렇게 보내가지고 침을 또 쌓아 놔야하는데 지금 나라들이 다 박살해서 할 수가 없네 이거를 발소 나한테 신세계를 경험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겠네요 처음에 마법을 쓸라는데 마법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마법 하나를 보면은 설명문이 열다섯 줄인가 있잖아요 너무 복잡한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는 뭐 다 쓸 수 있게 됐는데 나 그래서 읽는 게 귀찮아 가지고 마법을 안 썼거든요 여기서 팔죠 귀찮으니까 하... 와 이걸 여기까지 팔아야 돼? 만원 대기 좀 하죠 근데 이제는 마법사가 아니면 못 하겠더라고 재미없어서 어 진짜 재밌게 했었는데 그 밸러스 게이트가 이십 몇 년 만에 후속작에 나오거든요 이제 밸러스 게이트 3가 와 그거 밸러스 게이트 옛날에 샀던 옛날부터 했던 진짜 팬들은 얼마나 재밌을까 근데 디비니티로 나온다면서요 큰일났네 음 법사가 너무 재밌죠 야 근데 내 생각에 진짜 욕 많이 먹을 것 같은데 밸러스 게이트는 디비니티로 나오면은 디비니티 자칫 저는 원투 둘 다 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디비니티가 솔직히 밸러스 게이트한테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디비니티는 진짜 그래픽부터 시작해서 맵이 스토리는 나는 평가 못하겠고 난 그 문학 알못이기 때문에 평가 못하겠고 맵이 되게 그래픽도 좋고 알찬데 막 겹치는 것도 없고 다 특이하고 되게 잘 만들었어 진짜 명작인데 그래도 밸러스한테는 안될 것 같거든요 밸러스의 그 로망 요소 땜에 밸러스야말로 진짜 로망의 그 내가 얘기했잖아요 스카이림을 좋아하는 거 레저를 좀 해야됩니다 밸러스 게이트처럼 밸러스 게이트에서 법사 무적이잖아요 난 그래서 좋아하는 건데 밸러스 게이트 때문에 법사를 좋아하게 된 걸지도 모르겠네요 아 근데 디비니티 2에서 투기장 만든다고 마법사 자유도 낮춰놨는데 더 근데 그... 그 될까? 하... 디비니티 2에서 투기장이 나왔으니까 밸러스 게이트 2 투기장을 만들어서 마법사들 마법을 다 억제해 놓는 거 아니야? 아니 디비니티 스타일로 밸러스 게이트 마법을 구현하면 너무 밸런스가 막살날 것 같은데 예 그쵸 이상하지 좀 왜냐면 디비니티는 걷다가 적을 만나면은 전투 시작하면서 이제 턴즈로 바뀌잖아요? 물론 밸러스 게이트 설정을 하면 그렇게 되긴 하는데 그렇게 하면 좀 재미없죠 그렇게 안하죠 사람들이? 참... 우리나라 왜 너무 세다 내 생각에는 이거는 나는 이 게임 끝날 때까지 우리나라 이기는 건 볼 것 같은데 숙련도를 쌓는 걸 메인으로 하죠 제 목적은 겉마스터니까 내 생각엔 디비니티 3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밸러스 3가 아니라 심지어 디비니티 넘버링도 함께 3잖아요? 하... 아 이번에는 우리 애들 보낼까? 야 뭐야 야 그래 다 같이 가 선빵을 쳐 감히? 야 죽여! 난 오히려 밸러스 2를 더 좋아할 것 같은 사람들이 나와 나와도 옛날에 디아블로 3 나오고 디아블로 그래픽이 너무 둥글둥글 했잖아요? 약간 좀 귀여운 그래픽 있잖아요? 디아블로 2는 진짜... 진짜 잘 만든 진짜 공포의 게임인데 3는 너무 둥글둥글해서 좀 귀엽잖아요? 전부 보병입니다 이걸로 공성전 하려구요 다음에 적당한 위치에서 공성전해서 성을 혼자 뺏은 다음에 달라고 그러고 주면 받고 안주면 발라 일으킬라고 그걸 하고 있는데 각이 좀 안나오네요 디아블로 3는 저는 이제 패치가 엄청 많이 되고 갓게임스토리 들을 때 그때 샀거든요 좀 대기 후반에? 비교적 되게 최근에 했죠 디아블로 3를 아 디비니티 3가 난 제일 기대되긴 하는데 배너로드는 지금 좀... 너무 밀어서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아 나 진짜 배너로드 나온 걸 보고 좀... 신기하긴 하더라구요 뭐 왜 덤비는 거야? 11명으로? 아 진짜 안 나올 줄 알아요 나는 아 진짜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예 언급을 안 했습니다 괜히... 불통틸까봐 배너로드... 워밴드 열심히 했는데 괜히 안 나온다 그랬다가 진짜 안 나와가지고 욕먹을까봐 내가 욕먹을까봐 아무 말도 안하고 있었는데 나와가지고 엄청 놀랐거든요 나 야 진짜 많이 던진다 투창이잖아 이게 다 진짜 세네 근데 저는 화살보다 투창이 훨씬 세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데미지 들어가는 거 보니까 투창 150들 맞아 보니까 야 이러면 되게 센 거 같은데 이주왕? 와 이게 말이 돼? 투창 너무 센데? 데미지가 뭔가 좀 이상하거든요 저...저... 저거 좀 오바한 거 같거든요 저것보다 어... 150이 들어갔는데 저한테 지금 제 풀템인데 저러면 안 되지 저건 아니지 부하가 150을 꽂으면은 이거 얘네 이병소들 잘 키워서 투창만 잘 던지게 하면은 되게 셀 거 같다 지금까지 사실을 하면서 이게 투에서는 지원병이 워낙 효율이 좋아서 별 생각 없었는데 이제 좀 자리를 찾아가는 거 같네요 최강의 자리를 최강 조합의 자리를 95 어 네 자리 남았네요 활도 센데 활이랑 투창이 특히 세졌네 근데 궁기병이 센진 모르겠네요 안 써봐서 아니 뭐 궁기병은 뭐 당연히 센 건데 궁기병 조합이 있나? 게임에? 영주가 왜냐면은 기병 자체가 이제 조합이 별로 없더라고요 조합을 넣을 수가 있는 건가? 아 이런 건 그냥 팔죠 어 헐값이 헐값에 파는 거긴 한데 그냥 나 이거 다 팔아야겠다 귀찮다 사가 아유 다 사가 이씨 귀찮아 다 사가 그냥 안 써 안 써 안 써 국물밖에 안 써 다 사가 대장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사용할 예정이 없습니다 얼리 억세스 때는 모두 안 쓸 거예요 얼리 억세스 끝나면 그때 쓰죠 지도력이 왜 올라가? 아 근데 저는 스카이림을 정말 좋아했지만 제가 지금도 좋아하지만 좀 그거는 좀 안 좋아했거든요 그 방식은 흫 그 숙련도로 올라가는 거 저는 경험치로 올라가는 거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아래에도 올리는 거죠? 이게 아래에도 올리는 게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걸로 가야겠다 신병훈련 이걸로 가자 어 이게 있네? 나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모르는 거였구나 이거 지도력은 어떻게 올리는 거지? 아 아 이거 되게 좋다 예 저도 제가 경험치 받는 거 좋아해서 경험치 모드 깔고 그랬거든요 예 약간 그게 좀 모험의 재미가 있잖아요 모험치 잡아서 레벨 올라가는 거 모험치 잡아서 레벨 올라가는 거 약간 약간 그 판타지의 로망 있잖아요 판타지 속에서 이제 주인공은 이제 모험가로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이제 격렬하게 살아가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약간 이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즐기는 편인데 그 스카이림에서는 이제 다른 일을 해도 숙련도가 올라가면 레벨이 올라가니까 이 배너로드와는 똑같죠? 배너로드에서 지금 초반에 제가 상인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계속 물건만 팔았는데 레벨이 전사로 키운 거랑 못지않게 올라갔잖아요 이거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와 진짜 많다 도둑질만 해도 전사보다 레벨이 높아지고 이 아 이거 왜 가져왔어 얘네 아니야 어디서 가져왔지 얘네를 내가? 그렇게 레벨이 올라가면 사실 좀 레벨이 좀 허풍선이죠 사실 도둑질로 레벨을 올려가지고 10레벨을 찍어도 전사랑 붙으면 지잖아요? 에 그쵸? 레벨이 그러면은 의미가 없으니까 레벨이 같아도 여기서 만약 거래로 레벨을 올려서 레벨 5가 됐고 전투로 레벨을 올려서 레벨 5가 돼도 전투력이 똑같지가 않잖아요? 난 레벨은 곧 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스카우터 전투력 같은 느낌으로 드래곤볼 좀 이게 야 너 빠르다? 70명이나 있는데? 와 쟤네랑 합치면 힘들지 난 왜 돌아다니고 있는 거지? 사실 지금 뭐 뭘 하던 똑같기 때문에 결과가 비슷하죠? 이 뭐 약탈자를 잡으나 뭐 영주를 잡으나 어우 숲취기가 80명이야 이제? 어우 좋다 이거 하루 지나서 올라간건가보다 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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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건들게 없다 아 저 울티마는 해본적 없습니다 잠깐만요 울티마가 굉장히 유명해서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그 당시에는 게임을 못했어요 아예 언제 나온 게임인지는 모르겠는데 어 어 3가 2004년도 게임인가요? 울티마가 더 됐겠구나 그러면은 어 흐흐흐흠 아 아 24년 전 게임이에요 엄청 옛날 게임이네 아 왜 장갑을 이렇게 안팔지? 여기서 파는게 아닌가? 아 전쟁을 해야 된다나? 아 근데 나라가 너무 커가지고 이거 나 반란 일으키면 이길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반란 일으키기 쉽게 좀 만들어진건가? 아 리니지는 더 됐어요? 아 그래요? 어 어 그렇게 오늘 오래된 게임이구나 하긴 리니지 하시는 분들은 정모하면은 진짜 어르신들끼리 모인다고 그러잖아요 야 근데 리니지는 소식이 너무 과금이 과하지 않나 리니지는 엄두도 안나네요 과금 그걸 보고 엄청 센거 본거 같은데 방금 옛날에 뉴스에 나온적 있잖아 리니지에서 전교 1등하는 아들한테 망토를 사줬는데 그 아들이 게임하다가 망토를 잃어버려 자살했다는 그걸 내가 들은적이 있건 뉴스로? 거짓말인줄 알았어요 게임 아이템이 천만원이란 얘기를 듣고 뭔 개소리야 했는데 요즘게 그걸 더 비싸라는 얘기를 듣고 요즘게 와 나 그래서 게임페인은 저도 게임페인이기 때문에 저는 게임하는거 말고 생산적인 일을 안합니다 게임하는게 생산적이진 않지만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게임 평생 게임하면 살거 같네요 일로 갈 수 있나? 가지냐? 가바 아 일로 갈 수 있구나 사실 저는 리니지로 돈보시는 분들이 되게 성공한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도 게임으로 돈 벌고 싶거든요 ㅋㅋㅋㅋ 굉장히 부러워요 오히려 야 근데 리니지 진짜 대단하긴 하다 그 오래된 게임인데 야 그거 진짜 잘 만들었나보네 저는 리니지를 영상으로 밖에 몇번 못봤거든요 동성전하는 그런 영상같은거 찍어올리잖아요 다른 분들은 아 그렇죠 리니지를 잘 모릅니다 되게 재밌을거 같기도 하네요 리니지 주변에 하시는 분들은 페인이에요 집에 안들어가고 아 그래요? 집에서 하는게 아니에요? 어 나 숙련도 올라갔다 야 이제 숙련도 올라가면 감지 덕질다 진짜 이 이대로 거의 백가까지 더 올려야되는데 비방에서 먹고 자면은 그냥 집에서 컴퓨터하는데 사서 하는게 낫지않나요? 아 견갑 다 사놨나? 아 견갑은 이제 줄녀석이 없네 그리고 견갑 하나만 사서 어깨에다 걸쳐주나야겠다 치료사 너가 너가 껴 선물이야 일단 열심히 치료하라는 마음에서 주겠습니다 히히 이즈 으흥 어 맞아요 모여서 게임하는게 진짜 꿀잼이긴 하죠 뭐일 일이 없어서 그렇지만 저는 하이랜더 용병 같바 야 이거 사서 바꿔서 입을까? 아 봐도 모르겠네 몸통 방어력이 난 좋은 것 같은데 아니 나는 말을 안 타니까 발 방어력이 필요가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손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손은 방패를 안 드니까 손은 많이 맞을 것 같은데 양손 무기를 쓰니까 휘두를 때 손을 맞잖아요 좀 고민되네요 아예 한 손으로 해서 보병으로 다녔으면 모르겠는데 아 마땅히 살 게 없다 맞어 배너로드가 좀 하기 편하죠 심심할 때 하기만은 마땅히 하기 편하죠 되게 아 맞다 온라인 게임은 약간 그게 있죠 약간 이제 길드 같은 거 있으면은 계속 들어가야 되고 길드에서 오래 접속 안 하면은 막 자르고 그러잖아요 접속룰이 적다고 그건 좀 그렇네요 편하게 해 주면 어렵네 진짜 편할 때 모여가지고 같이 게임하는 게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가서 혼내줘다 병사 좀 키워야겠구만 이 병사들 평생 갈 것 같으니까 어 투창 세네 얘네 방패 들고 투창이면은 진짜 세겠다 방패 들고 있는 서있는 상태에서 투창 던지는 거 아니야 온라인 게임 돈 많이 들더라구요 온라인 게임에서 진짜 돈을 엄청 과금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아이템 맞추고 그런거에요 저는 약간 오히려 그게 다행인게 저는 약간 게임할 때 아이템을 좀 최종까지 맞추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저는 좀 아이템이 맞춰지면 재미가 없더라구요 좀 과정을 좋아합니다 맞춰지는 과정 모험 끝나지 않은 여행 디지몬으로 치면은 아 디지몬 할 때 그 말이 많았어요 사실 이 마블이 굉장히 보시는 층이 다양합니다 이제 저보다 훨씬 어른이신 분들도 보시구요 아이들도 많이 봐요 되게 특이하죠 아이들이 전쟁 게임 본다는 거 디지몬 같은 거 할 때 사람들이 오메가몬 막 하고 하라 그러고 막 그런 거 많아거든요 저는 좀 과정을 좋아합니다 완전체 정도 꿈과 희망이 있는 완전체 궁극체가 남아있잖아요 과정을 좀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리니즈는 진짜 아이템을 막 돈해가지고 강화도 엄청 해야되고 힘들게 맞춰야되잖아요 그런 거 못할 거 같네요 마법사가 좀 그런 거 아닌가요? 공수처럼 중간거리에서 마법만 계속 쏘고 그런 건 재미없어서 못합니다 마법사는 역시 만능이지 아아 아이고 와 그렇게 쎄? 리니즈 접었어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전 리니즈를 해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사실 저는 와우를 해봤잖아요 최근에 재밌었는데 또 할 거 같지 않더라고요 제가 와우를 아 그거 보면서 나는 역시 약간 아이템 모으고 이러는 건 힘들다 저는 역시 모험하는 게 최고다 스팀이 있어 참 다행이다 만약 스팀이 없었으면 진짜 게임을 아예 안했을 수도 있겠네 진짜로 저는 서영 스타일 판타지 그런 거 좋아합니다 리니지는 세 해관이 뭔가요? 리니지도 판타지 아닌가요? 서영 판타지 아 나 그런 줄 알았거든요 다크헬프 그런 거 나오지 않나요? 오크막 스켈레톤 어 3000원씩 계속 들어오네 병사도 꽤 늘었는데 베테랑 척후병 이야 이거 건강기와 뭐 항상 비슷하죠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거 예약을 그 코로나 터지고 예약을 취소할라 그랬는데 병원에서 취소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선생님 시간이 바뀐다고 취소했던 거 같은데 나 그거 선금내고 안 받았는데 예약 취소한 금액 뭐 괜찮겠지 나중에 다시 해주겠지 어차피 병원 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아 온라인 게임 아이템 없으면 게임하기 힘들어요 전 싱글 게임이 좋습니다 멀티로 하는 거 재밌긴 한데 멀티를 솔직히 같이 하기가 어렵죠 하다못해 디아블로조차도 같이 하려면은 레벨이 맞아야 되고 안 그러면은 아이템 차이가 나면은 데미지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 녹아다 있는 게임 디아블로 녹아다 굉장히 심한 게임인데 녹아다가 적은 게임인데 멀티 하려면 더 힘들죠 여기는 너무 식사량이 줄어서 좀 걱정되긴 합니다 사실 어우 저는 원래 그 술 담배를 안 하니까 오히려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진짜로 진심으로 어 이런 게 있잖아요 약간 단 걸 먹으면 짠 걸 먹는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은 술 담배를 하면 안주를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약간 이제 먹는 목적이 생기는데 근데 술 담배를 안하니까 밥 해 먹는 것도 귀찮고 솔직히 말해서 집에 쌀국수 사다 놓고 그거만 계속 먹고 있거든 물 부어가지고 갈 데가 없네 여기는 사막 동네는 가기 싫은데 사막 동네에만 가볼까 거기 사막 도착 때문에 내가 힘들 것 같은데 흠흠흠 그러고 보니까 채식주의하는 사람들도 되게 건강 안 좋다 그러는데 야 채식주의는 진짜 어떻게 하냐 고기는 먹어야지 아무리 그래도 고기는 먹어야지 고기는 먹어야지 야 난 고기 없으면 못살겠던데 맨날 난 육식주의 육식주의자인데 집에는 항상 고기를 사둔 놓습니다 아 식욕이 없어도 고기는 넘어가더라구요 아 아 맞다 저희 동네에 그거 생깁니다 명륜 진사갈비 나 명륜 진사갈비 한 번도 가본 적 없거든요 너무 기대돼요 가까운 데 생겨요 아 너무 기대됩니다 진짜 너무 기대돼서 인터넷으로 쿠폰도 구매할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말로만 들었지 무한으로 즐겨요 명륜 진사갈비 말로만 들었는데 아 연천에 생긴다니 아 야 왜그래 아프잖아 명륜 진사갈비는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뭐 좋은 고기 쓰겠죠 안녕하세요 명륜 사실 제가 진짜 한가하거든요 엄청 한가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아예 모바일 게임도 다시 하면 어떨까 생각하긴 합니다 댓글도 달리고 저도 모바일 게임이 굉장히 조회수가 잘 나와서 재밌거든요 그쵸 저도 갈비 양념 좋아합니다 구하들도 열심히 올려야겠구만 아 투창으로 다 잡네 투창이 좋아졌네 투창이 진짜 좋아졌네 예전이랑 다르네 사실 예전이랑 크게 안 달라진 것 같은데 뭔가 더 좋은 것 같네요 투창이 아직 예전이랑 그게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뭔가 더 좋은 것 같네 옛날에는 화살이 너무 좋았으니까 아 지금도 화살이 좋은 것 같긴 한데 뭐 이상하게 투창이 좋은 것 같네요 타격감 때문인가 옛날에 투창으로 한 방에 안 죽지 않았나요 적들 아 투창이 구하기가 쉬워서 그런가 비선 투창을 작살이 여기저기서 가니까 스카이림 바닐라요? 스카이림은 워낙 많이 해서요 뭐 하시는 분들도 많고 스카이림은 공략이라고 할 게 없죠 워낙 이제 게임을 만드신 분들 의도가 일부러 쉽게 만들어서 자유롭게 즐기라고 만든 거기 때문에 공략을 할 게 없기 때문에 네 회사는 좀 그럽니다 아 그러신가요? 아 저는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오히려 나는 모르는 채로 하는 걸 더 즐기거든요 모르고 있었는데? 어? 이런 게 있어? 하면 약간 이제 게임하다가 약간 옛날에 주머니에다가 돈 넣어놓고 까먹었는데 나중에 주머니에서 돈 찾고 어차피 내 돈인데 돈 이득 본 거 같은 기분 야 그런 기분 있잖아요? 저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좀 즐깁니다 그런 거를 아 그런 거요? 방어력 효과 없고 그런 거요? 근데 그런 건 많이 해서 너무 많이 해서 이건 어 그 방어력 저항력은 어차피 이제 게임을 하다보면은 플레이 타임이 늘어나면은 항상 부딪히는 문제니까 항상 그 부딪히는 문제니까 회차마다 항상 했었거든요 그 마법 저항력은 이제 85%까지밖에 적용이 안되고 거기서 속성 저항을 따로 박아주면 100%가 된다 뭐 이런 거 항상 있던 거니까 할 일이 없을까니 따로는 영상을 한번 만들었던 거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진짜 재밌게 했었는데 스카이림 모드가 진짜 대박으로 재밌는 게 많아서 신기하죠 아주 그래픽도 다른 게임 막 있잖아요? 위쳐 위쳐 캐릭터 막 다 따오고 몬스터 따오고 리그 글래머릴모드가 그랬죠 위쳐 거 가져온 거죠 다크스 그 뭐였더라? 아 그 제일 대용 모드가 있었는데 어쨌든 대용 모드에서 다크 소울 거 가져오고 에피소드 막 몇 개씩 있던 게 뭐였지? 아 진짜 유명한 그 어찌됐건 글래머를 만든 그 사람이 만든 거 되게 그런 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게임 거를 쓸 수 있다는 게 저는 검은 사막을 안 해봤는데 검은 사막 장비도 많이 있더라고요 게임에 저는 스카이림 모바일이요? 아마 카드 게임은 있지 않을까요? 카드 게임은 이 나왔다고 하니까 스카이림 자체는 없을 겁니다 스카이림이 VR도 있던 걸로 아는데 VR이 되게 일찍 나온 케이스 아닌가요? 죄송하게 VR은 그건 너무 빨리 만들어서 좀 재미없게 만들었을 것 같은데 스카이림 아 스카이림 VR이나 한 번 할걸 컴퓨터 바꿨는데 아 근데 VR 기회가 진짜 비싼 걸로 아는데 사전은 봐야겠네 양심이 있으니까 VR 게임은 뭐 굳이 안 해도 다른 게임이 많으니까 VR이 몸을 쓰는 거니까 좀 건강하지도 않고 아 이제는 왠지 맞추는 느낌이 아닐까 이거 있잖아요 이거? 표정 이거 벌어지는 거? 이걸 믿으면 안 되네 이거를 믿으면 안 되네 이게 아무 의미가 없네 내 캐릭터 손을 보고 맞춰야 되네 얘 어 손을 보고 던지기 직전에 살짝 끌어가지고 맞춰야 되네 아닌가? 동료들 좀 한번 싸우게 해야겠다 너무 안 올라가 아 진짜 이 동료 무쌍 조선을 빼면 안 됐었는데 제일 재밌는 건데 제일 편해지고 제일 편해지고 아 사먹만은 안 되는구나 오 야인이 나왔습니다 어디보자 어디 보자 야인이가 척후병 최고 티어네요 투척술이 있고 방패가 있구요 창을 쓰네 아 한순무기를 써야지 좀 좋을 것 같은데 포라 아 여기 있는데 도끼 있네 저건 던지는게 아니겠죠? 도끼 방패 투창이면 사실상 저는 최고의 조합이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둥기가 제일 좋았잖아요 둥기로 이제 방어력이 워낙 높아서 데미지가 안들어가니까 둥기를 많이 썼었는데 여기서는 방어력이 좀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전작보다 체력이 좀 많죠 그래도 방어력이 있으니까 칼보다는 도끼가 낮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아 근데 예전에 모바일로 게임 안사서 다행이다 그 게임 안사서 파이널 판타지 한창 팔았었는데 스팀으로 해서 PC로 하면 되겠네 예전에 크로노 트리거 팔 때 제가 스팀으로 사서 했거든요 그걸 계기로 안 샀는데 살라다 말았는데 아 근데 모바일 게임이 너무 양산형 게임만 나오고 이제 무료 게임으로 할라 그랬거든요 무료로 컨텐츠 뽑을라 그랬는데 모바일 게임이 조회수가 내 생각을 깨고 PC게임보다 훨씬 높게 나온 데다가 무료 게임은 양산형 게임밖에 없더라고요 유료 게임을 가금해서 하네 본의 아니게 아이고 엉덩이 아프겠다 야 엉덩이 맞는 모션은 진짜 좋다 아 그쵸 모바일 게임 아 근데 모바일 게임은 진짜 사람들도 많이 즐기고 잘 만들면 엄청 흥할 거 같은데 뭘 잘 만드는 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아쉽네요 그런 부분은 뭔가 하나 진짜 대박 게임이 있으면은 사람이 다 좋아할 텐데 이거를 그리고 부모님들 입장에서 좀 낫죠 제가 예전에 미용사 할때는 다 애들을 있으면 아이패드로 보여주고 그래 동영상 보여주거나 게임하게 해줬는데 모바일이 발전돼서 다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런 걸 해줄 필요가 없으니까 애들도 편하게 다룰 수 있고 그리고 애들이 자꾸 아이패드 사다가 좀 조용히 있으라고 주면은 막 아이패드 떨어뜨려가지고 굉장히 굉장히 힘 받았었거든요 비싼 건데 요즘 애들은 근데 애들이 부모님 핸드폰을 하면은 떨어뜨리던 말던 나랑 관계 없으니까 X비어에요 그런게 있어요? 저는 옛날에 플스2때 파판을 제가 게임을 유일하게 일본어판을 갖고 있는게 파판이거든요 파판을 처음 샀어요 일본어판을 파판 10인가 뭐를 샀는데 일본어를 못해 몰라가지고 저는 제가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일본어를 해본 적이 없는데 드래곤볼을 하도 많이 봐서 드래곤볼을 진짜 비디오를 엄청 많이 빌려봤거든요 제가 너무 많이 빌려봐서 저는 제가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줄 알았어요 들으면 이해를 했으니까 근데 막상 게임으로 하니까 일본어 다 써있으니까 도저히 못하겠더라구요 야 나는 내 오타쿠 파워로 할 줄 알았는데 안되는거 안되더라구요 아 저 드래곤볼 되게 좋아합니다 굉장히 많이 빌려봤어요 당시 아이고 아이고 사실 저희 집에 그 비디오 그게 있었거든요 비디오 돌아가는 것도 있었고 비디오를 꽂아놓고 옆으로 미는게 있었는데 정작 비디오는 별로 없었죠 비디오방 가서 맨날 빌려봤는데 아니요 비디오 다 있었습니다 맨날 마인부편도 있고 다 있었어요 끝까지 다 했어요 극장판도 있을거에요 아마 극장판을 본 기억은 없는데 비디오로 비디오로는 사실상 이제 그 요즘으로 치면은 유튜브 영상 보시면은 아시죠 유튜브 영상에서 보면은 막 이제 불법으로 막 올려놓는것도 이제 영화같은거 올려놓고 약간 이제 좀 아니면은 이제 여러가지 게임을 볼 수 있게 저도 이제 게임 이것저것 올리죠 영화 풀부지 올려놓고 이런거 있잖아요 그런식으로 비디오로 다 그게 됐던걸로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비디오를 만드는 사람들 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아 그랬어요? 풀접형까지 밖에 없었어요 특가하네요 비디오는 어 사실 그때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전 드래곤볼을 그냥 봤을 뿐이지 드래곤볼이 그때 인기 있었는지까지 모르했거든요 비디오로 드래곤볼 보는 사람이 쓰읍 얼마랜지 몰라서 어 진짜 되게 재밌었습니다 드래곤볼은 뭐 지금 봐도 재밌는데 옛날에 있었으니까 그만큼 더 재밌었겠죠 지금은 원피토 어 원피토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원나브를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3대장을 나는 원나브를 안 보는게 약간 맛있는 반찬을 남겨뒀다 이 생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재밌는 거라니까 당연히 재밌을텐데 그 재밌는 걸 안 봤기 때문에 재밌는 걸 나중에 보고 즐길 기회가 있다 이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볼라고 보니까 너무 많아서 못 보겠더라고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적이 없어요 궁금한 궁금하긴 합니다 솔직히 내용적으로다가 오다가다 듣는게 있긴 한데 베르세르크 베르세르크 아 전 기병을 안 좋아합니다 귀찮아요 그리고 뭐 안 쓰는 이유는 뭐 여러가지가 있지만 공성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말 타고 공성전 할 수 없잖아요 제 생각에 베르세르크 베르세르크는 완결이 안 날 겁니다 제 생각에 아마 완결이 안 났을 거예요 진짜 막 급하게 완결시키지 않는 한은 작가가 죽을 때까지 완결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진짜 베르세르크 재밌게만 썼는데 아직 뭐 풀린거 없죠 별로 제 생각에는 영원히 그럴 거예요 베르세르크는 한 10년 뒤에도 그럴 겁니다 산적인가? 약탈자야? 마을 좀만인 줄 알았네 맞네? 와.. 약탈자가 앞에 있고 도적이 뒤에 있는 건가? 음 아.. 아.. 야.. 근데 진짜 참.. 기병 안 씁니다 왜 기병 쓰는 거 보고 싶어요? 기병 쓸 일 없습니다 볼 일 없을 겁니다 아.. 그냥 기병을 안 쓰는 거죠 뭐 꼭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보병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조합이면 공성전 꽤 괜찮을 것 같은데 공성전을 어떻게 어디 어떤 식으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튼튼하기도 하고 수창도 있고 아.. 이거는 뭐 산적들 잡는 건데요 뭐 얘네가 아니라 얘네들만 보내도 잡습니다 얘네 다섯 명만 네.. 푸지 뭐 기병까지 산적 잡으려고 기병을 데려가는 거는 필요가 없죠 어차피 병사를 다 밀어내야지 이기는 걸로 뜨기 때문에 네.. 기병을 몇 마리 보낸다고 반응이 없을 겁니다 기병들만 가서 병사를 밀어내거나 그러지 않나면 필요가 없죠 야.. 이거.. 아.. 전쟁을 하려면은 보병이 먼저 있어야 돼요 예.. 반란을 일으키려면 보병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보병으로 공성을 하면서 치기를 해야되기 때문에 힘싸움을 기병으로는 못하죠 기병만으로는 왜냐면은 지금 재병사밖에 없기 때문에 200명으로는 힘싸움이 안되죠 그리고 필드전을 해도 보병을 잘 다루면은 예.. 기병 못지 않아요 그냥 어택당을 했을 때 기병이 제일 센거지 왜 화평을 맺고 그래 야.. 맺은 이 의미가 없는데 화평 왜 맺은거야 음.. 사실 워밴드에서 제일 범용성이 높았던거는 로독 저격수였죠 석공병 근접도 좀 쎄고 말을 타고 공성전을 하면은 그럼 기병이 진짜 좋긴 하겠네 무적이긴 하겠네 사실 뭐 기병 자체가 워낙 세긴 한데 로망이 좀 없잖아요 아.. 기병 예전에 워밴드 할 때 기병을 태우면은 동료들이 달려가가지고 꼬꾸라졌거든요 말을 타고 가서 고립되어서 죽고 그랬는데 다음 어.. 10원까지야? 아.. 부개가 안되네 아.. 아유.. 근데 이제 방치를 해두면은 보병으로 알아서 이제 몰려가가지고 10명씩 잡으니까 그래서 했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냥 무조건 기병이 좋겠다 몰려가도 몇 명 못 잡잖아 총알받이로 쓰면 모르겠는데 화살받이로 쓰면은 와.. 여기 은신처가 있어? 아.. 모자랍게 숙도적이 많아 오늘은 사실 녹아다 까려고 킨거긴 한데 너무 녹아다만 깐거 같은데 흫흫 노.. 노.. 노가리만간거 같아 진짜 너무 됐다 끝났다 작살은 아.. 양성검도 좋은거 없나? 포랍말고 여기서 포랍을 파는거 보니까 확실히 얘네들이 무기를 잘 팔긴 하네요 어? 아 일로 가야겠다 이야 괜찮게 올라가는데 어 저거 굉장히 좋네 갑자기 기병 얘기하니까 댓글이 하나도 없어졌어 가자 야 근데 전쟁이 너무 평행설인데? 바타니아가 전쟁을 안 거네? 땅을 너무 뺏겨서 그런가? 너무 뺏겨서 쭈그리된 건가? 보니까 화평 기간이 있는 것 같진 않은데 화평을 맺고 게임에서 2에서 지금 없죠? 전쟁이 그냥 안 나네 그냥 아싸리 지금 쳐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나는 바타니아가 블라니아가 너무 세져서 이거 내가 알기로 메인캐스트가 진짜 제국이랑 관련된 거라는데 제국이 상대적으로 약한 건가 그냥? 저 아직까지 이 게임에 메인캐스트가 왜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메인캐스트도 안 깼고 메인캐스트가 약간 초반에 디토리얼이랑 약간 시너지 반응이 있는 것 같은데 디토리얼을 안 했고 한 게 없네? 얘네만 올려놓으면 될 것 같은데 아 와 진짜 참 애매하게 티어 높은 게 많긴 하네 이제 이걸 내리는 게 낫겠다 차라리 파이크 전설 이렇게 많아? 계속 아 이러면은 그냥 뭐 어 왜 이렇게 된 거야 와 이거 어떻게 이걸 먹었지? 아 나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전쟁 끝나고 바타니아가 전전하면 바타니아 망하거든요? 바타니아 멸망시켜야 되나 그냥? 날 것 같다 이제 대기를 해야겠다 돌아가서 방금 잠깐만 아니 뭐 코자이트랑 또 났다고? 아니 아니 화평을 왜 맺은 거야 포로 데려올라고 맺었나? 뭔가 좀 이상한데 시스템적으로다가 어 어 변형도가 많이 올라갔죠 오늘 한 천정도 올라갔네요 어 이거 한번 볼까? 아 명성도 많이 올라갔네 많이 올라갔다고 해야되나 아 동료를 나 안 모았네? 아니 저번 시간에 동료를 모은다고 그러고 안 모았구나 아 까먹고 있었네 언덕 살인청부업자 한번 볼까요? 아 뭔가 자꾸 뇌를 안 쓰면서 하고 있는데 아 한잔하세 이방인 당신이 원하는 거면 다 말해주겠어요 어 이거 이렇게 보니까 좀 예쁘네요 어디서 시작할까요? 저는 남자의 일을 남자들보다 더 잘하는 걸로 유명해요 제가 꽤나 희귀한 사람인가봐요 그래서 놀랍기도 하지만 어 당신을 필요로 할 때 제가 만취 상태가 돼서 토사물에 코를 박고 있는 일은 없을 거예요 임무 도중 쓸데없이 싸우다 잡혀서 감옥에서 저를 빼내리기 위해 뇌물 줄 일은 없을 거고요 어 얘는 자기 과거를 얘기를 안하네요 지 잘났다는 얘기만 하네 와봐 어 내가 인구 이게 들어올 숫자가 되나? 풀 아닌가 지금? 아 야 이거 한 명 오버대도 상관없구나 그러면은 지원병을 하나 빼야죠 어디 볼까요? 스펙 좀 살인청부업자 치 아니 백은 아니지 야 청부업자라면서 관계가 좀 높군요 어 협박할 때 말을 약탈할 때 확실하게 말해서 필요 없죠 얘는? 확실하게 필요 없죠? 아 넌 초방이야 새로운 동료를 만들어서 걔를 썸네일로 써야겠어 매 두베인 매도 배나니까 매가 성인 거 같네 어 얘는 뭐 과거 설명이 없죠 내가 데려갔던 앤가요? 아 됐어 그럼 전에 봤던 앤가 보다 뭐 어차피 지금 한적하니까 사실 뭐 이대로 그냥 한 이.. 이.. 이천일 정도 둬도 변한 거 없을 거 같은데 이 꼬라지면은 빨리 좀 가죠 오늘은 숙련도를 올리고 싶어서 켰는데 사실 뭐 노가리 까고 싶어서 킹 거거든요? 파이널 판타지 하면 노가리 깔릴 별로 없기 때문에 스토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런 건 좋네 스토리 없는 게임은 옛날에 입이 심심할 때 많이 했었죠? 마블 진솔 진짜 이번에도 모드가 좀 메인 될 거 펜카녹 2천 원 점구나 일단 이거 보고 아 성술집 가죠 야 맞네 강도 있고 매있고 매있고 하이에나있구요 독약있구요 독약하믄 볼까요? 에일 한잔 받으시 당신의 몸과 건강을 위해서 당신이 보다시피 나는 내 스스로 의학을 탐구하는 자로 소개하고 싶구만 부모님께서 내가 나를 어렸을 때 수도원으로 보냈고 나는 하늘의 치유력과 사람의 치유력 그리고 약취약을 외웠지 하지만 수도원 알다시피 정원도 아름답고 책도 풍부하지만 새벽에 일어나 왕과 후원자들이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건 글쎄 이게 폐하의 건강 내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그래서 난 떠났지 난 주변의 군대를 따라다닌기 시작했어 항상 약주 전문가로 일했지만 새벽 행구는 자주 하지 않았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었지 웬만하면 잠을 청할 수 있었고 술에 하나쯤은 남아있었지 몸과 마음이 다친 전설도 항상 있었고 말이야 단어컨대 순승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믿고서 어 치유사네요? 필요가 없는데 나한테는? 데려와 봅시다 한번 아니 이름이 독극물인데 치유사야? 특이한 녀석이네 어 치유가 있네 발전은 없다 치유가 있고 의외로 전투 능력이 조금 높네요 일단 적어도 숙련도가 올라갈 정도는 되네요 어 투창도 붙어있구요 운동력도 붙어있구요 특이하네 어 안쓸거죠? 전사는 5명만 쓰죠 이 이상 솔직히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전작만큼 전사가 괴물도 아니네 전작은 막 아이미러 같은 애들도 전사로 만들었군요 항제로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이 번작은 의사 하나 빼고 다 전사로 만들었죠 어 내 아버지는 가문 최고의 정상 중 하나였지만 마지막 전투에서 뒷다리에 힘줄이 잘리셨소 우리는 아버지가 약탈로 벌어들인 재산과 땅과 노예를 사면서 잘못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 내가 스스로 집을 집을 위해 돈을 벌어서 보내야 될 때요 난 베르사야오 노을 저을 사람도 고용해야오 하지만 나는 우리 땅을 팔아서 위험한 항의를 하고 싶지도 느긋인 부모님께 위험한 부담을 주고 싶지도 않소 어 내 형제들의 훌륭한 결혼식을 뺏고 싶지도 않고 어 나 자신의 힘으로 선을 고용하고 베르살도를 마련해야겠어 어 어 어 난 관대하고 훌륭한 장군이라면 어 나 자신을 따를 용맹한 전사가 나말곤 없다는 것을 알걸? 될 것이요 어 전사인데 어 궁금하다 어느 정도 스펙일지 스펙이 좋으면은 지금 동료 중에 한 명 빼고 교체하겠습니다 너무 가차없긴 한데 어 양손 140 잠깐만 아 별로 안 세다 어 검사가 진짜 셌어 검사는 200에서 시작하지 않았나? 검사가 진짜 셌네 전설 쪽이 좀 붙어있네요 전설 쪽이 좀 많이 붙어있네요 와 필요없죠? 아 나는 얘 생긴 거 머리 스타일 보고 좀 웃겼는데 웃긴 놈은 아니네 이거 얼굴이랑 이 얼굴이 왜 이렇게 달라? 수염 어디 갔어? 하이에나 볼까? 아 좀 쓸모있어보이는 녀석이 없는데 아 기아스와 레일레이 노래를 알고 있는 놈들 여기 구리를 던지시요 안그러면 당신은 나한테서 이야기를 듣지 못할 것이요 이게 당신이 나에 대해 알아야 할 정보요 나는 사람을 한방에 눕힐 수도 있고 감옷을 낀 놈이나 두방일 감옷을 낀 놈이란 두방일 이런 걸 좋아하고 하늘은 자기 직업을 사랑하는 얘기 미소짓는다오 외국어도 좀 하나보구만 작은 녀석이네요 좀 쬐까니 야어어 쎈데? 어우 강기가 100이야 야 이런식이야? 아직 페널티를 잘 몰라서 아 평상무기일 때는 그거 못쓰나보구나 좀 무기에 제한이 좀 있나보구나 야 너 탄소무기가 되게 높다 활력이 3밖에 안되는데 되게 이상한 애들만 있네 나가 자 어디 살어러 가볼까? 내 동료를 찾기 위한 이 여행 멈출 수 없지 들이대 아 좀 시간 좀 볼까?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벌써 두시간 반이나 했어요? 어리 어 야 잘 잡는다? 아 바타냐니 진짜 쎄다 물에 비해 투척술 올라갔구요 아 쟤 투척술 134야? 오올 에이스인데 킥터를 전부 내가 능력을 설정할 수 있으면은 좋을텐데 아예 처음부터 그럼 내가 궁수로 만들어 써먹을텐데 궁수가 되게 좋아보이니까 궁수 숙련도 높으면 진짜 쎄쎄는데 원에서 레벨도 되게 잘 올리잖아요 궁수가 지금 봐 싸우는게 아니니까 스카이딤 리그모 편이요? 어우 잘 모르겠네요 배경음은 거의 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워낙 명작이니까 아 그러고 보니까 스카이딤 쪽은 모두 아직도 만들고 있겠구나 이것저것 아무도 없어 아 이런데서 좀 노후를 보내야지 얘네들 성공하고 싶어서 저런데 안가는구만 야쿨란 갑시다 너무 공격에 안들어오는데 나 우생성에 아무도 없거든요 지금 내 병사 사병들은? 민병된 말이 있는데 저걸 안먹어? 게임이 뭔가 모자라 AI가 AI가 뭔가 멍청해 아 여기도 없어? 아 이 외야나 없나보다 센터로 가야되나본데 갈랜트 야 근데 너무 행복한거 아냐 지금 상황이 돈과 재산은 쌓여가고 전투력은 계속 높아지고 영향력은 와 영향력 이렇게 높아졌어? 왜? 아 평일 때문에 올라가는구나 야 이거 참 영향력 너무 높아서 반란 못 일으키는거 아냐? 아 왜 아무도 없어 아이 참나 이거 저기 좀 난리 난리는데 모여있나 보구만 오케 오케이 작살 두개 사도 돈이 남아돈다 프라벤트 가보기만 하죠 아이템 맞춰야 되니까 검방 작살이 제일 좋네 보병을 할거면은 검방에다가 에 포람하나? 전작에서는 솔직히 스왑을 잘 안했는데 필요가 없었죠 별로 자기가 아이템 여러개가 있어도 쓰고싶은거 들고 싸웠는데 상황에 맞춰 스왑을 하니까 그게 너무 좋다 회생매 하밀 어 동영이 있니? 하밀아? 아니 아닌가? 어 얘 되게 개성있게 생겼다 지금까지는 다른데? 아 당신이 우르칸의 지휘자거나 피츠러면 듣고싶지 않을 것이요 와 말 더럽게 많아 당신도 아마 쿠자이트족의 한때 풀밖에 없는 들판에 생활했다는 것을 알 것이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칸토는 사체에 빠지기 시작했어 그들은 도시에 살면서 다른 왕들과 교육을 하거나 그들을 상대로 전쟁을 이루고 싶어 했어 훌륭한 통지자였다는 의견 잔혹한 폭군이었다는 의견 갈리지마 우르칸는 우르칸는 자신의 군인이 몇명인지 세어 부대를 소집하거나 가충 몇마리를 세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착생활을 하기로 결정했지 에 그는 지금부터 30년 전 그는 모든 쿠자이트족의 재배 성을 쌓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명했어 대부분 자유로움보다 편안한 발을 듣겠지 나는 동의했지 하지만 거부한 사람이 있었지 당신 들어봤을테지만 카라케르짓이요 난 못들어봤는데 그들은 아직 초원에서 생활하지만 그들을 추방한 쿠르크족을 노예로 잡혀가는 경우가 많소 내가 속한 민족은 카라케르짓 중에서도 우비아트라고 불리요 우리 민족은 분열됐고 그 중 일부는 돈을 준다는 유혹에 넘어가 마을에 들어갔고 다른 일부는 쿠자이트족에 쫓겨라 회비한 다음 그들의 아들이 볼모로 잡혀갔소 몇 년 전 장착방식으로 우르크칸 명을 거부해 쫓겨난 자들 아 내가 우르크칸을 얼마나 싫어하는지에 대한 거 우르크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에 대한 거를 얘기하고 있죠 아무튼 무기를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조금씩 모았어 어떻게 모았는지 말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돈을 벌어서 우리 민족이 빼앗긴 것을 되찾을 것이요 바로 과측 말이요 어 조회 지식은 없지만 마을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지 그중에서 뒷굴목 같은 밑바닥에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말이야 힘들게 살아갖고 어떻게 사는지 안다 이천원이나 달라고 그러네요 오 그렇구만 볼까? 너밖에 없었지 여기는 프라벤... 프라젠트에 있어 포라벤터에 있어 등록지가 뭐 이래? 97, 46은 뭐야 애매하게? 활이 105네요 화소는 등록 없었는데 활이 105입니다 정찰, 정, 전술 저 저 저 저 지도력 있는 놈이 좀 받고 싶었는데 하... 이야... 공병을 좀 써보고 싶긴 했거든요? 근데 안 쓰겠습니다 그냥요? 자, 다음 옥스알 동료들도 이렇게 한 번씩 읽어봐야지 어, 돈 어, 갑자기 돈 좀 준 것 같은데? 사막을 거리는 클라센 학대받은 자 메리윈 암늑대 페넥 도살자 디오코소스 학대받은 자 마르티라 학대받은 자 아이라 학대받은 자가 셋이나 있네요? 좀 들어볼까요? 왜 학대를 받았는지? 평화가 함께하기를 낯선이요 난 도박힘이요 내게 일어난 운명의 장난에 대해 알고 싶소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응접실에 어떤 여자가 와 있었소 그 여자는 사후 세계에 통한다고 말했지 그녀는 나에게 요정의 표식이 보인다고 아버지에게 말했고 여자는 점을 치더니 제가 훌륭한 미인으로 자라 지만 이거 이야기를 나누게 음 네 백수라 그러네요 어디 볼까? 야 너 잘 싸운다? 오 겁나 잘 싸워 뭐야 체력 8이야 야 너 잘 싸우는데? 어깨 좀 봐 겁나 세보여 어깨 겁나 넓어 탈도 겁나 기나 사실 저는 이거는 갖고 싶군 탄탄한 준비는 음 얘를 데려갈까요? 아 근데 너무 오래 걸리긴 한다 숙련도 올라가는 거 아 데려가 버려 그냥 확 확 마 그냥 근데 얘를 내가 숙련도를 어떻게 올려오지 얘가 숙련도가 18이 더 올라가야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차라리 얘가 낫겠는데? 메리윈? 그 다른 애들도 궁금하니까 추방을 하죠 필요가 없어 전투력이 센데 전투력은 필요가 없어 저 이거 세봤자 얼마나 세다고 외로운 자 에카 외롭냐? 뭐 저래 얘들 웃는게 너무 이상해 징그러워 대사가 비슷하네요 일반적인 뒷이야기요 네? 자기 대사 스킵했어 자기 스토리 스킵했어 뭐야 저 저 저 저 여기 저 저 저 저 학대받는데도 다 이런거야? 와 너 진짜 미쳤네? 겁나 좋잖아 얘 여기 7이야 어 근데 초창이 좀 적다 어어 좀 더 괜찮네 근데 어 스펙이 다 비슷하네요 얘는 여자들이 어 야 이거 생명력에다가 한손무기야 괜찮다 얘 어 오오 나중에 한손무기 파티 짤 때 한번 데려가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세네요 다 학대받는애를 먼저 클리어를 하죠 아무 의문도 없고 아무 대사도 없어 야 너무 대충 만든거 아니냐? 얘 뭐야? 아이미라야? 아 이건 아니잖아 야 잠깐만 이건 아니잖아 마이너스 120면 뭔데 아니 잠깐만 잠깐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못본걸로 하겠습니다 못본걸로 하겠습니다 보자 음 음 한 무리가 얼마 자연을 지울 수 있는지 알려주겠어 내 아버지 내 아버지는 어머니가 나를 임시한지 알게 얼마 안되서 돌아가셨어 내가 그녀를 그녀의 유일한 자식이었지 하지만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도 그러하다 아들을 원했어 그래서 나를 아들 키우듯이 키웠어 다른 사람들을 자랑할 때도 나를 마치 아들인 것 마냥 말했어 내가 아기였을 때 젖을 사나이처럼 잘 먹고 자랐다고 자랑했어 내가 소녀였을 때 남자답게 들판에 있는 오리를 활로 잡았다고 자랑했고 내가 성이 되었을 땐 내 나이었던 남자들을 아무것도 못한 일을 하며 전장에서 죽은 적의 머리를 가져갔다고 자랑했어 예정부였네요 어머니를 사랑했고 다른 남자애들보다 빠르고 강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내가 해낼 거라고 말한 건 정말 다 해냈어 내 동년배 중에서 가장 먼저 적을 죽인 사람은 바로 나였지 내 어머니는 너무 더 우쭐해 주셨어 다른 여자들은 그분을 질투해서 결국 우릴 내쫓여버렸지 딴과 노예는 가지고 갈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모두 헐값에 팔아야 됐어 우리에게 남은 거라건 양뿐이었지 당연히 곧 약탈자들의 눈에 띄었고 놈들은 어머니를 죽이고 양떼를 가져갔어 난 도망쳤지만 말이야 그리 나는 초원을 떠돌아내었어 잠깐 굶주렸지만 양탈자분들 쫓아갔지 한 놈의 양지 뒤에서 볼일을 보길래 다신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었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칼과 돈주머니 그 놈의 것이지 너도 전사 아니냐? 돈 줄게 보자 사실 데려갈만한 동료가 진짜 없네요 동료가 되게 많은데 데려갈 놈이 없어 그냥 외로운 여자야 할 말이 없어 내가 외로운 여자 얘는 활이 진짜 높다 운동력도 높고 정착이고요 야 다음번에는 공수만 되려고 한번 동료를 짜봐야겠다 어 공수가 좋네 내 생각에는 공수를 하게 되면은 너무 공수만 될 것 같긴 한데 여기까지는 보내드리죠 여기 셋 보면 되겠네요 굴라셈부터 보죠 내 이야기를 하지 타오르는 자갈밭은 나를 알고 있어 전물길치는 모래와 그늘 잡고 그러하듯이 숨어있는 셈은 내게 이리와서 목을 추기시오라고 속삭이고 높다란 노두는 내게 지평선을 드러내주지 독사를별 문제가 아니었어 장관도 마찬가지였고 나는 몰아치는 모래바람 밀려두는 홍수 정오의 살인덕에 더위에 맞섰고 그들 모두 내게 이렇게 말했지 안심하고 지나가시오 형제여 어 내 이름은 에러 항무지의 군주 고독한 영주이자 공허의 주인이여 내 이름을 알고싶다면 표범하이해나 가장같이 내 지척들에게 물어보거라 자연인인데 자연인 오 야 오? 잠깐만 오? 자 잠깐만 오? 자 존나 세잖아 뭐야 왜이렇게 세? 어 지금까지 제일 센데? 이렇게 이렇게 이거 4개만 봐도 제일 센데? 와 상남자다 생명력 부대 규모 와 쎄다 쎄 그리고 궁수야 저 스펙에 궁수까지 있어 이거 와 좋네 와 이건 쪼끔 아쉽다 이건 쪼끔 아쉬운데 어 너무 센데? 화살을 안 줘도 쎄 화살을 안 줘도 그냥 강해 쎄 전술 좀 볼까? 전술 좀 볼까? 이거 두개만 봐도 좋은데? 와 와 이거 좋다 너무 좋아서 놀랐어 나 와 좋은데? 나 약할 줄 알았어 오 신기하네 안무 때 보자 오 좋다 제일 좋은 거 같아 지금까지 중에 어 당신에게 해준 이야기는 물론 있지 내가 어렸을 때 노예 상인에게 끌려갔었어 제국에는 대초원에 있는 여전설들에 대한 전설이 존재했는데 나를 노예로 산 자는 내가 그런 전설 중 하나라고 말하면서 그 전설을 이루기 위해 다른 노예들과 싸우며 자기를 즐겁게 해야 된다고 말했어 오 아무튼 그 전설은 뭔가 있는 거 같아 나의 싸움 실력 덕분에 내 주인은 많은 또를 펼게 됐고 제국은 더 이상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경기를 펼 수 없다는 법이 생겼지만 부자들의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 열리는 결투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다고 내 손으로 수많은 노예들을 죽였는데 말이야 죄책감은 들지 않아 어차피 할 말이 없네 내 주인은 남의 고통을 보면 즐거워하는 짐승 같은 자였지만 우승산 것만큼은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갖게 해줬어 나를 계속 노예로 붙잡았다면 결국에 자신 이 목을 내 손에 그였을 거라고 생각한 거겠지 아무튼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택끼를 먹고 사려고 사용했어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말이야 그렇구만 되게 센가 본데 말하는 거 보니까 전설이래 레게노 여전설래 왜 우와 이 검 얼굴이 왜 그래? 암늑대야? 잠깐만요 어? 야 잠깐만 나 왜 이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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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놀랐잖아 아이씨 왜 남의 얼굴 뺏어가 공포 게임인 줄 알았잖아 어? 내 얼굴 내놔 뭐야 야 얘 진짜 세다 와 진짜 세다 와 진짜 세다 얘 이것도 200이야 내 얼굴 뺏어가서 탈락 어? 내 얼굴 내놓으라고 뭐야 그렇지 내 얼굴은 죽어 도사일자 어우 근데 사막을 거리는 자가 진짜 좋긴 하네요 알고싶은게 보여 내 가족 여시나 먹으라고 하오 나는 어릴 때 집을 떠났고 절대 후회한 적이 없어 내 형체들은 내 유산을 챙기겠지 거기에 재식해 죽고 버렸으면 좋겠군 난 전쟁에도 참전했어 이쪽 편에서 저쪽 편에서 내 전우들은 알고싶다고 그럼 또 여시나 먹으라고 하오 내 가족이 다 등을 돌리게 되었으니 야 그건 이게 다야 난 잘 싸워 어 그래? 사실 좋은 동료를 보긴 했는데 둘 봤죠 구체적으로는 얘는 별로 안 살 것 같은데 어 그렇게 안 세네요 딱 여기까지만 보면 어 이거는 괜찮네 음 간개에 붙어있구요 사막을 거리는 자가 제일 센 거 같은데 근데 우리 부대 스타일을 생각하면 투창을 쓸 거기 때문에 오히려 얘가 날 수도 있겠다 그쵸? 어 근데 그 그 전설의 여전사 내 얼굴 뜯어가네 걔는 버그 때문에 못 쓸 것 같고 걔가 굉장히 좋네요 순수하게 성능만 따지면은 사막을 거리는 자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압력대라고 생각합니다 압력대 같은 경우 번명성이 좀 뛰어나네 얘가 진짜 좋네 얘는 솔직히 진짜 전사로 쓸 거면은 한손검이랑 포람이랑 병행해서 쓰는게 세겠죠 쓰읍 어 전 동료들 다 봤구요 어 전 좀 특별한 동료를 원하기 때문에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특별한 동료를 떠나서 궁금하기 때문에 계속 읽겠습니다 어 재밌네요 나름 보는거 어 어째 익숙한 얼굴이다 했는데 내 얼굴이었을 줄이야 아 아 어이가 없네 아니 회색빛 오랜만이여 오랜만이야? 너 나 알아? 그럼 떠나겠네 약탈자 30은 못찾지? 들어와 아 근데 진짜 강한 동료가 많았구나 난 정말 평범한 동료만 썼네 검사는 좋은데 검사보다 좋은 동료가 있을 줄 몰랐네 난 검사면 진짜 센 동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막을 거리는 쟤는 진짜 장난 아니다 와 궁술이 185라니 진짜 세다 걔는 걔는 그냥 궁병으로 쓰면 그냥 사기인데? 고민되네 써야되나? 게임을 해보니까 숙련도 올리기가 좀 힘든데 그나마 궁술이 쉽게 올릴 것 같거든요? 근데 궁술은 숙련도가 아예 낮으면은 너무 낮게 시작하면은 못 올릴 것 같고 못 맞추니까 185라면 진짜 잘 맞출텐데 좋네 이거 왜 안 끝나? 아 저기도 있다 사막을 거리는 자가 1티어인 것 같은데 진짜? 독보적으로? 궁술 100 궁술 자체가 무기 쓰는 것보다 훨씬 희귀한데 그게 185야 거기다 양손무기까지 있고 그냥 활에다가 화살통 두 통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진짜 쎄겠다 들어가겠지? 투창도 두 개 들어가는데? 아 진짜 좋네 그리고 외로운 늑대도 괜찮았죠? 원거리 데미지가 없기 때문에 그건 좀 흠인데 그냥 전투를 잘 할 것 같애 아 너무 아이템 안 준다 아 너무 아이템 안 준다 아 너 왜 일로 왔어? 메리윈 아까 구면이잖아 그러면은 이쪽으로 갈까요? 바타니아 쪽으로? 바타니아 전쟁이 안 나네요? 뭐 얘네랑 싸우고 있으니까 지금 전쟁을 걸어야 진짜 베스트인데 일부러 안 거는 건가봐요? 플레이어도 쉽게 하라고 게임 난 오히려 쉽지 않아 이러면은 반란 일으켜야 된다고 万 uno 언덕 봤죠? 던글라니스 하루충 내려가면 되겠다? 아 상점은 안 들렸네 강하다 진짜 세다 작살 몇 개야 작살을 얼마나 산 거야 그냥 후회되는데 사멀거리는 자 그냥 데려올 걸 그랬나? 이거 내꺼죠? 우리 애죠? 어 우리 애죠? 세계가 다른 것 같은데 잠깐만 너 나랑 같은 애랑 똑같은 것 같은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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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빛 빌리아 다 있는데? 어? 황금빛 빌리아 황금빛 빌리아 네? 동명이인인가요? 2명의 빌리아야? 만들고 까먹은 거 야 이거 왜 이렇게 세 뭐야 와 남아있어? 남아있어? 아우 장난 내 입장에선 이거 하나 빼곤 다 좋은데 어 어 어 너 좋다 야 어 하지만 동명이인이니까 탈락 하늘 아래 황금빛 아래 빌리아는 하나로 충분하다 알았나? 학대받은 자 아이라 부친모 당신이 내 사람들 방치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겠군 내가 다 설명하겠어 어후 목타 다른 가문의 남자가 내 아버지를 죽였소 내 아버지는 거의 삼촌을 오래전에 죽였기 때문이오 이제 아버지 복수를 하는 것이 나의 의무였지만 전염병이 그를 먼저 데려왔소 그래서 나는 그의 형제를 대신 죽일 것을 요구 받았지 이게 우리가 살던 방식이오 나는 하지 않았소 운명의 분전을 끝냈지 어머니와 사촌들이 내게 복수를 하라고 빌었소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를 조롱할 것이고 아무도 우리 양가발을 훔치고 우리의 자매를 희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오 그들은 내가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가문에서 추방될 거라 말했지 나는 망명을 선택했어 복수의 사슬을 끊기 위해 복수를 하지 않았다 고기양 결단이군 만약 적이 전선에서 내 화살을 마주하기로 했다면 나는 그를 죽이는데 주저하지 않았을 것이오 하지만 우리의 불화는 나는 어쩔 수 없어 내 적이 되어야만 했던 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나는 내 사람들을 떠나갔소 여기서는 내가 할 일을 선택할 수 있지 어... 더럽게 센 척하네 센지 볼까? 몰칵 몰칵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공기병이네? 오오 좋네 공기병 활개소 저 정도면 나쁘지 않고요 쟤는 되게 좋은 앤데? 공기병이면 선생님이 걔를 왜 이렇게 화나있어 왜 이렇게 화나있나 볼까? 아... 말해두겠어 당신이 우르콘 카네시 짙자거나 비쪽에 함? 좀 듣고 싶지 않아 나 진짜 아닌데 왜 안 들려 저거 뭐야 야 얘도 군기병이네? 어 이거 이름 접두사에 따라서 그냥 비슷한 계통인가 본데? 아 좀 재미없는데 이러면 얘를 한번 보자 너 아까 보내냐? 어우 야 쎄다 어우 야 쎄다 아까 보낸가? 아까 보낸 같은데? 6에 4에 3? 얜 진짜 쎄다 얘로 데려가야겠다 그냥 얘는 진짜 쎄다 얘는 얘는 진짠데? 얘는 그냥 그냥 장례적으로 키우기가 괜찮아 어우 좋네 어 이것도 칼국겨누기 붙어있네요? 아 근데 공석이 안 붙어있네? 됐어 됐어 그 정도 너를 데리고 갈거고 이제 그만 먹어도 되겠다 장비로 맞춰줘야겠다 어디 보자 어디 보자 하 아 굳이 이런거 안 줘도 되겠지? 장비 장비 좋은걸 너무 안 팔아요 역겹습니다 장비 다 맞출 수 있겠다 30만원이나 있으면 아 이거 아냐 쟤 씁시다 어 전정석이 좋네 우리 파티에 이 우리 파티에 들어올 만한 세팅이네 딱 괜찮네 너무 약한거 아니냐 아니 저런 장비도 있었어? 어 신기할 정도인데 그 수많은 녀석들을 뚫고 덩전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우리 파티에 아이라군 아이.. 아이라양 어 80년대 영화에 나올 법한 머린데 로자치 한 번 이.. 드라마 한 번 볼까? 아빠는 상인이었어 고리대공업자였는데 야 이렇게 귀찮아졌어 미안해 니 각오가 귀찮아졌어 각오가 없을 줄 알았어 어 이거 포지션을 접두사로 나눠놨나보다 그런거 아닐까요? 학대받은 자들이 다 이제 투창이랑 한손목이 끼고 걸어서 덤비나보네 헤엑 어..잠깐만 어깨보호구를 사야되는데 여기서? 어깨보호구를 먼저 사는게 나을 것 같은데 어깨보호구가 효과가 커서 어깨보호구 사고 장갑이랑 신발 사면 되죠 방패도 필요한데 어우 좀 많이 필요하구나 지금 사기가 올라가고 있는거죠? 하.. 사기 올릴게 너무 많아가지고 구분이 안가 그냥 아무 그냥 정신을 잃어야 돼 저거를 볼라면은 뭐? 이거 조롱하는거 아니냐? 아 얘는 왜 쟤는 왜 저래 이름이 어깨 아.. 이게 볼빈야? 이게 볼빈이 뭐.. 이거 보기니아? 한 손 메이스, 한 손 검 한 손 검 끼면 되네 아... 갑자기 머리가 확 아프네 그럼 이거 껴줄... 껴줄게 아... 장비가 너무 구려요 장비가 너무 구려요 장비가 너무 구려요 투창 하나씩 줄까? 투창 안 쏘올 거잖아 옛날 쪽 나중에 방패 주워서 줄게 투창이나 던져 도시 관리할 mpc를 원했는데 어쩌다보니 도시 관리할 녀석은 안 생겼네요 아... 필요 없는데 저런 식으로 사실 어레이저 어레이저 아... 투구랑 장갑이랑 필요한거죠? 아... 언제 이렇게 다 밀어냈냐 돌아가서 투구나 구하자? 장갑 신발을 구해야 되긴 하는데 지금 없으니까 장갑 신발은 좀 많이 남았고 투구라도 구하죠 뭐 좋은 치유한 효과로 인해 내 영지에 관련된 자들이 친목질을 합니다 방패를 좀 구매하고 싶은데 방패를 좋은거를 안 파네요 여깁네요 여깁네요 5만원짜리 방패를 원하는데 되게 장비 싸게 잘 맞췄잖아 도시 관리할 녀석이 없어 아예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누가 내걸 관리하겠어 펜카녹이나 갑시다 펜카녹을 가 펜카녹을 여행력이 너무 많은데? 여행력이 너무 많은데? 여행력 좀 횡사할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거야? 나 이거를 하는게? 쯧 아니 나 선 내 선택의 의미가 있어 90%대면은? 내가 여행력을 진짜 몇천씩 쓰는 것도 아니고 아 근데 되게 실망인데 이번 동료 선택은 고작 저렇게 평탈하니 물론 성장성이 있는 녀석을 고르긴 한건데 비교적으로 방패 좀 내나봐 야 근데 하나 동료 하나 풀템 맞추는데 크게 안 들어가네 이제 돈이 워낙 많아서 지금 뚜껑이나 구하러 가죠 뚜껑을 전에 본거 같은데 옥스칼에서 봤나요? 어디서 봤죠? 와아 나는 이 세계에 필요없는 존재야 쯧 이미 이 세계는 너무 강해 이건 뭐냐? 아니 이건 뭐야? 나 이런거 처음 보는데? 이게 더 구려 불편해 근데 나 이거 낄까? 이거 뭔가 멋있는데? 아니 무게가 무거우면 느긋 느려지는데 너무 느려지잖아 뭐야 이거 상에 튀은거 같은데? 내가 낀거? 근데 지금 아 근데 이거 지금 사는거 좀 돈 낭비인데 아 근데 이거 너무 낭비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야 저거보다 방어력이 높으면 내가 인정하겠는데 방어력이 높은거 아닌데 저건 좀 에바죠? 아 마땅히 가져갈게 없네요 이거는 무겁죠 좀? 4? 400? 아 질러? 질러 남는건 간지다 내다라 흠 얼굴을 가리니까 미인이 됐군 두개만 사주면 된다 방패도 필요한데 나 멋있어졌으니까 오늘 썸네이로 써야지 간지 간지를 위해 머리에 1kg를 더 심었습니다 어 나 이거 작살 왜 있어요? 작살이 왜 남지? 이상하구만 아 방패를 사야되는데 방패를 안 파네 얘네들 방패 어디서나 파라는데 5만원짜리 이제 5만원짜리 방패가 아니면 만족할 수가 없는 몸이 됐어 방패를 좀 많이 사야되거든요 세밀가 여기가 아냐 나가자 그냥 사라고 쪽으로 갑시다 네 아예 야아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오니까 쇼핑만 하면 사는거에요 와아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오고 나를 항상 200명이 따라다녀 내 수발을 하는게 200명이야 와아 이 쇼핑만 하면 돼 미쳤어 저 학대받은 자 쟤는 힘들게 살다가 갑자기 나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사네 돈 많이 벌면서 투자 많이 받으면서 운이 참 좋구만 야 이게 이렇게 살아야지 얼마나 부럽게 살아 사막마을 가서 좀 쇼핑 좀 할까 지금 이걸로 동료들이 다 투창을 쓸 수 있게 됐죠 양손목이 쓰는건 두명 검사랑 용맹한자 잠깐만 요거 혹시 검사 검사 한손도 150 어이 뭐여 있었어 포인트? 이걸로 가 어 이거 올려야죠 125 찍어야죠 이거 올립시다 수척도 중요한데 더 소중한게 있으니까 아 방패를 해놔 아이씨 방패를 해놔 방패해줘 방패 방패가 없어 쌍검을 들게 해주던가 와 약탈자 겁나 많다 밥집이다 다음부터 그냥 한손건 방패하는게 낫겠다 양손 너무 매력있긴 한데 매력만 있어 야 세네 야 세네 방패가 없다 방패해놔 방패가 없어 방패를 파세요 방패를 파시오 방패를 파시오 시간만 지나도 계속 명성이 올라오고 하루가 좀 빨리 가잖아요 돈도 많이 들어오고 이제 뭘 할 필요가 없네 뭘 안해도 시간이 가는게 더 이득이야 다 어어 작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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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놓으시오 이걸로 모든 작살을 다 마쳤구만 방패만 내놓으면 돼 방패만 아르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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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카르 어 근데 동료가 저렇게 되어있으면은 아까 궁기병 동료가 메였죠 접조사에 메 들어간 애들만 모아오면은 다 궁기병 만들 수 있는거네 진짜 세다 어 걔넨 진짜 너무 사기인데 걔넨은 원거리 궁금한게 아니라 어그로까지 끄는거 아냐 왔다갔다갔다 왔다갔다 이거 싸게 판다 너 어이구 싸게 파는구만 잘렸네 한..한..한..한..한..한..한.. 더 팔아볼 생각있나? 한 더 팔아볼 생각있나? 아.. 어 방..방금 들어온 애인데 지금 풀템 맞춰졌거든요 아 장갑이랑 신발 빼고 와아..이거 미쳤는데? 장갑이랑 신발은 너무 맞추기 어렵다 근데 라펠란지 저거 너무 안팔어 왠 creuk 으흑 으흐흑 내가 신발까지 맞춰실 곳 신발까지 맞춰진 건 없네 나만 맞춰져 있네 장갑 신발 둘 다 허호 허허 야 이..괜찮은데 76이면? 얼마나 길어 이거 뭐야 와 이거 좋다 이거 좋네 70짜리가 그게 되잖아 여러 명이 맞잖아요 좋은데 안 쓸 거지만 나중에 한번 숙련도가 더 올라가서 부상이 될 때 있잖아요 270 찍을 때 그때 가겠습니다 야 저거 진짜 좋아 보인다 저거 16만원짜리보다 좋아 보이는데 어차피 데미지는 충분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지금도 충분하기 때문에 괜히 데미지 160에 69로 쓸 거 필요가 없죠 저기도 좋아 보이는데 그 좋아 보이는 걸 두 개나 어 이건 더 빨라 데미지가 더 낫고 와 뭐야 14000원밖에 안 해 와 좋다 저거 진짜 좋다 내꺼 좀 보죠 어 너무 좋은데 어 너무 좋은데 진짜 아 물론 속도가 20 가까이 차이 나긴 하는데 근데 그거 난리 났어요 한번 그거 갖다가 개인정보 날아가는 사람 있다고 그랬어 나는 혹시 그럴까봐 따로 연결해 놓고 하긴 했는데 이게 너무 좋은데 왜 날 자꾸 유혹하는 거지 왜 이렇게 좋아 이거 어 근데 무기 길이가 115밖에 안 되네 어 내 검이랑 똑같네 내 검보다 훨씬 길어 보이지 않나요? 근데 어 훨씬 길어 보이는데 아니구나 끝이 여기고 끝이 여기네 똑같네 이름 됐다 이름 됐네 이름 이름 됐고 아 저 저는 안 날아갔어 저는 중국 포켓몬 용으로 아이들 따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실 저는 애플레이어도 못 믿어서 따로 만들어놨는데 애플레이어도 지금 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예 막 개인정보 날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지.. 지소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디지몬을 그렇게 써있길래 자유인이란 녀석이 있네요 어.. 종료를 좀 더 읽어봤어야 됐는데 아 이거 말고 손목을 좀 올려주면 내가 샀을 텐데 아 아깝네요 여기 뭔가 좀 싸네요? 일로 가자 어 지금 너무.. 어.. 왜왜왜 멈칫했어 뭐야 평화협정 했어? 뭘 평화한 거야 어 나 할게 없다 진짜 쿠자이트가 커졌는데 엄청나게 아 저 사이즈를 병사로 돌렸으면은 우리나라가 밀려야 되는데 안 밀리네 너무 쎄 블란디아 근데 블란디아는 솔직히 너무 사깁니다 아무 생각해도 제일 사인 것 같아 여기서 왜냐면 징지병이 창을 쓰니까 너무 반칙이야 그거 하나만으로 너무 사기야 옷은 근데 확실하게 블란디아고 사는게 낫네요 48,000원에 이 방어력이면 1티어네 너무 좋네 48,000원에 이 스펙이 나온다는게 너무 사기야 아 이거 좋은거 안팔아 포도 겁나 비싸게 사네 아아 이쪽을 봐야되잖아 아.. 돌아가.. 돌아가자 적진 한가운데로 가보죠 어떻게 덤빌.. 킬터가 있나 킬터가 있나 어디 보자 아 돈 계속 들어오네 7만원 생겼네 벌써 초온도적인가 잡을 수 있는가 건들지마 건들지마 와.. 여기도 번영도 올라가네 도시 번영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올라가는거치고 딱히 돈을 더 주는거 같진 않네요 아니 횡카녹 주고있나? 수비임금이 좀 많네 와아 와아 아.. 오늘 한개 없는데 엄청 올라갔어 한개 없는데 엄청 올라갔어 말도 안돼 전두를 올릴 필요가.. 이거 하루가 너무 빨리 가는데? 이렇게 올라간다? 명성이랑? 말이 안돼 너 멈춰있니? 참.. 도시 아아 하아 아아 오늘 너무 편하게 하는데 게임 그래도 뭐 착실하게 세지고 있으니까 뭐 할 필요도 없고 오늘은 그래도 동료를 많이 봤으니까 약탈자 잡자 어디 신입 성능 좀 볼까? 거의 풀템이거든요 장갑이랑 힘을 빼고 가봐 어 여깄죠 장가 많구나 여자인데 티가 안 나냐? 여자인데 티가 안 나냐? 그렇지 투척 투척 그렇지 왜 이렇게 못투척하니 얘들아 그렇지 투척 투척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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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이구야 어이구 나 맞는다 주인 맞는다 야 데미지 285? 너무하네 좀 심하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헤드샷 추가 20% 피해자가 낮춰야 돼 5%를 해야 돼 그래도 쎄 아니 근데 추가 피해가 상관이 없는 정도 너무 강한데 이거 바타니아 바타니아랑 전쟁이 계속 안 나고 있습니다 이거 곤란합니다 바타니아 힘내서 전쟁 해야됩니다 와 세금 들어오는 것 봐 바타니아 힘을 내야 돼요 라게타 혹시 방...방패 파니? 방패 나도 껴야겠다 이거 병사 튀어요? 아직 많이 안 올랐습니다 꽤 올라가긴 했는데 초반보다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아 나 이거 진짜 언제 라멜라 플레이트 언제 해 근데 플레이트가 세긴 한가보면 내가 이거 보니까 지금 플레이트가 있네 따로 이것도 플레이트가 있는 건가 그러면 너무 안 보여 플레이트가 너무 안 떠 예전처럼 명공장비 그렇게 따로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쵸? 아니 근데 뭐 덧댄 게 있긴 한데 끝까지는 모르겠고 플레이트를 발견할 확률이 너무 낮습니다 나 지금까지 투코 한 번 봤거든요 이거 지금 끼고 있는 거 신발도 하나 봤고 잠깐 한 번 많이 나왔는데 잠깐 한 번 많이 나와 내 생각에 플레이트 방어 보면 50방 있을 것 같은데 한편 왜 졌니? 후자이트로 왜 졌죠? 후자이트로 갑시다 그러면 아 이러고 또 가는 길에 전쟁을 하는 거 아니야? 에헤이 가봐 빨리 진짜 반만 서서 먹이면 된다 내가 할 거는 너무 유지력이 쩔어 뭔가 할 필요가 없어 사기도 유지가 돼있고 내가 할 게 없어 난 그냥 이 칼라디아의 평화로운 세계 놀러 온 거야 마지막 단계는 모르겠는데 그냥 티에 올렸는데 기본적으로 경험치를 안 먹기 때문에 잠깐만 방패가 29원인 점토가 35원이야? 와 진짜 비싸네? 플레이트를 찾아야 되겠네요 와 이거 장비 찾는 것도 일이네 장비 찾는 것도 일이야 알아보면 가 와 이거 참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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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게 낫겠죠? 아 근처 전쟁이 안 나서 먹을 각이 안 나오네요 먹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까지 생각해서 근처 걸 먹어야 되는데 제가 도시를 하나 먹었기 때문에 이상 안 줄 것 같긴 한데 성 두 개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반란을 일으켜야 되는데 먹고 바타니아가 전쟁을 해줘야지 내가 걔 잡아먹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전쟁을 안 해줍니다 공성전을 위해서 병사도 보병으로 다 바꿨거든요 공병에서 이름이 안프렐라네 이름이 안프렐라네 스카이린 방어구 한 개 늘리는 거예요? 그거 방패를 들면은 올라갑니다 방어력이 최대 상한치가 올라가요 방패를 들면은 이제 맥스 방어력이 아 정확히 숫자까지 기억 안 나는데 맥스 방어력이 올라가서 막아지는 이제 퍼센트가 올라가는 거죠 방패를 들면은 방패를 이제 방어력을 이제 적용되는 체세치까지 올린 상태에서 방패를 들면은 적용되는 방어력이 올라가 적용되는 거 되게 복잡하네 화염의 불씨들이 떠났습니다 불씨들 떠났고요 아 왔다 드디어 하나 발견했네 와 발견하는 사이에 검사야 와 드디어 드디어 하나 발견했습니다 장갑 사야되는 장갑 이걸로 이제 검사도 저랑 템이 비슷해졌죠 검사랑 똑같은 거 아닌가 완전히 42 64 50 40 42 64 50 40 똑같네 검은 니가 좀 구리구나 작살도 있고 작살 두 개니까 뭐 이거 키가 크면은 좀 리치가 길겠지 아 그러면은 되게 좋긴 하네 팔도 좀 길 거 아니에요 볼까요 한번 내 길이 손가락으로 찝어놓고 있습니다 팔이 좀 기네 키 큰 게 좋네 한 손목이면 작은 게 좋겠다 한 손목이면은 양 손목이 쓰면은 키 큰 게 좋네요 확실하게 양 손목이 쓰면은 키 큰 게 좋네요 위치가 기니까 들어가기 점델뻔했잖아 내려가야겠구며 보스트룸으로 가 아 애매앤매 아 전쟁을 못 저렇게 이상하게 줘볼까? 와... 200이 더 올라갔는데 많이 올라갔네요 오늘 한 30% 올라가지 않았나요? 아무것도 안했는데? 돌아다니는게 짱인데? 무역인을 해야돼 무역인을 아 이게 더 가볍구나 어 이거 좋네 가볍네 근데 뭐 살 필요는 없고 방패를 사야되는데 방패를 너무 안판다 그냥 아무 방패로 써야되나? 아 나 저 5만원짜리 방패 쓰고싶은데 양손목이 든 애들도 방패를 끼게 해줘서 방패벽을 쌓아서 돌진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싸우는걸로 하죠 요거지 쓸거 같네요 스와프에 싸우면 되니까 아 근데 방패가 너무 실용성이 뛰어나다 와...이... 8명 있다 나 죽는거 아냐? 안 물어 나를? 와... 채우니까 야 너 많이 먹었다 북부제국 4개나 있네? 이야... 대단한데? 북부제국이랑은 합형을 안 맺었죠? 계속 많이 커졌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를 좀 죽여야돼 너무 땅이 많아 이거 세세하게 보면 성 다 먹었기 때문에 이거 뇌절이거든요? 방패죠 방패 근데... 어 근데 한... 이게 퍽이 양손검 최종 퍽이 너무 좋아보여서 275짜리 275를 찡색하다고 하나도 없지만 그래서 더 좋아... 좋아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건방이 제일 좋긴 하겠다 건방은 진리다 진짜 보자 좀 건방을 좀 최종 퍽까지 좀 보죠 건방은 이제 무기 상성별로 뭐 이제 메이스가 세진 이런게 있죠 칼껍 기완눅이랑 근데 이게 3보다는 퍼센트가 세겠네 아무튼 그렇겠죠 뭐 올라가는 뭐 값이 따로 있겠죠 내가 모를 뿐이지 피해량 속도 이거 두개는 솔직히 필수인거 같고 메이스는 솔직히 안쓰는게 나을거 같네요 어 이거 방패 무기 방패 무게에 의한 이동속도 발전 아 이동속도 이동속도 감소가 절반 줍니다 중요하죠 방패 있으면 사실 돌진이 되니까 방패가 받는 피해까진 모르겠네 검도 괜찮아 보이는데 어 이거 좋다 이거 너무 좋다 화살막이는 무조건 필수인거 같다 아 근데 이것도 이것도 좋네 이것도 양선목이랑 한선목이랑 차이가 그렇게까지 심하게 안났거든요 옛날에는 1편에는 2편은 좀 심하기 때문에 아 이건 너무 좋은데 근데 아 모르겠다 이거는 방패 방어력이 다 다는거는 나는 못봤기 때문에 방패 깨지는거는 이건 필요가 없을까 광벽은 좀 너프를 해야돼 방패 방어력을 너무 쎄 방벽 필요없죠 야 근데 도끼는 피해장이 또 이렇게 올라가? 실드베시는 안쓰잖아 실드베시는 쓰는 사람이 있나? 어 이건 좋다 검술 두개 가는게 제일 낫네 여기 도끼 대신에 방벽을 가야겠는데 와 근데 이거 너무 좋다 되게 괜찮네 한선버기 그쵸? 궁극속도 상승 더 오래 기절시킵니다 저거 되게 좋아보인다 방패 없이 사용하라고? 왜 그딴 짓을 왜? 이거는 되게 좋아보이네요 이거는 솔직히 피해로 쓸거 같진 않고 기절시키는건데 격투게임으로 치면은 아주 사기적인 것 같은데 이게 15%밖에 감소가 안된다고 여기서 25%라는데 왜? 도끼와 메이스의 10% 이거 철효.. 철효 방어를 안가는게 낫겠는데 그러면? 도끼를 쓴다고 치면 도끼가 더 좋은건가 그러면? 어 방벽은 안가도 되니까 그렇네 도끼도 도끼가 좀 효율이 좋네 20%네 그러면 얘가 18%고 그쵸? 메이스 몇 프로야? 메이스랑 도끼가 2%도 높네 건보다 메이스가 제일 좋네 메이스랑 도끼가는게 제일 좋네 그쵸? 어 방패는 근데 안 깨질거 같은데 왜 넣어놓은거죠 퍽을? 엄청 높아 25% 25% 15%면은 무적이잖아 어 되게 좋네 한손도 근데 역시 이거지 0.2% 0.2% 0.5% 0.5% 방패가 너무 사기다 어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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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구경 오래 했나봐 아 방패가 저 방패가 너무 사기네 이 게임은 방패 게임이야 캡틴 아메리카가 왜 센지 알겠어 사기꾼이었어 미국을 수.. 미국을 수호하는게 아니 사실 지 몸을 지키는거지 방패로 방패 내놔 방패 방패 내놔 방패 근데 공격력이랑 공석을 꾸준히 올려주네요 10% 20% 이렇게 어 무기 자체의 스펙 차이는 굉장히 큰데 너희끼리 가봐 근데 양손 무기는 그렇게 10% 20% 안올려주죠? 어 한손무기 10 20% 올라가다가 저 데미지 70자리로 치면은 14에서 84 속도 어 어 데미지 차이가 좀 심하긴 하다 근데 또 올라가도 심하네 아 그만하이씨 데미지 데미지 5% 주지 말고 화살방흥기 하는게 훨씬 좋겠네 5% 효율이 별로 안 나오네 어.. 양손이 확실히 세긴 세다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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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펙 차이가 너무 심해서 그 대신 능력으로 올라가는 차이가 좀 적네 그쵸 양손이 훨씬 적죠 와 너무 많이 올려주긴 하네 약간 좀 이상한거 올려주는데 이거 모르겠어 이게 얼마나 세지는 건지 그걸 모르겠다 이건 좋아보이고 와 되게 좋아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 되게 되게 센 것 같은데 양손도 방패가 너무 사기야 생존력에서 사실 방패는 몸만 좀 돌려주면은 방패 이번에는 좀 방향에 따라서 막는 거잖아요 전작이랑 다 전작 그냥 들면 됐죠 사실 몸만 살짝 돌려주면은 끝에다 방패 대고 있으면 다 막아질 것 같거든요 전작처럼 갑자기 아무리 생각해도 방패가 오벨이야 방패 나가리야 산적 7명 있는거야? 하아 ? 흐으도 baggage 흐읍으으으으으ㅏ 나 지금 달이 얼만큼이야 130? 야, 높긴 하네 와 이거 진짜 너무 좋다 보비형, 피해량이랑 공격 속도 둘다 10% 올려주면 너무 쎄잖아 부대면은 여러 명 다 적용된다는 거 아니야 이거 10명 찍으면은 여.. 2배로 쎄지는 거야? 히힛 데미지랑 공급속도? 너무 사기인데? 너무 사기인데? 말이 안 되는데? 이야.. 공격력이랑 공급속도 10%에서 수업해서 쓰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 아니야? 창으로 바꾸는 거 공급속도 10%랑 야 그럼 기병보다 센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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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세잖아 100%까지 올라간다고 치면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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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하게 세잖아 100%는 100%는 너무 심하게 세잖아 야 이거 150 찍으면 게임 끝나네 빨리 달려야 돼 얘네들 지금 다 걸어 다녀야 돼 지금 너희들의 다리에 걸려있어 지금 동료들의 자 보겠어 얘 올라가죠? 올라가죠? 찍혀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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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쇠배 이 새끼 너 감황성 있어 올려야 돼 빨리 흑대반자 와 다 올라가네 어느정도 치료사랑 수료제약사도 올라가는 거 아니야 오 진짜 다 올라가네 진짜 세네 그러면 동료 8명이죠 지금 파티 그럼 80%까지 올라가는 거야? 어 말이 안 되는데 너무 사긴데? 무조건 보병이지 이러면은 우리 그 추척병 보병판정이죠 그럼 걔가 추척 대미지가 100% 올라가는 거네? 아 추척은 사실 100%까지 안 올라 나도 지금 사기인데 아 근데 이 동료들 판정도 올라가야 되는 거네 그럼 동료들도 보병판정으로 바꿔야 되네 내가 아 아 어떻게 바꾸지 그거를? 추척을 하나씩 빼면 되나? 추척이 두개라서 지금 공병판정인건가? 그런건가? 한번 봐야되나? 추척을 하나씩 빼야되나? 지금 부대를 부르면은 공병이라 그러거든요 얘네를 추척을 사실 이렇게 많이 줄 필요가 없는게 다 안쓰고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따로 줄 것도 없는데? 그러면은 한번 바꿔보자 일단은 공병판정이니까 내가 어 내가 내가 들자 내가 들면 되겠다 어 내가 들면 되겠다 ㅈㄴ 많아 하나씩 하나씩 이제 하나씩 들었죠? 하나씩은 쳐줘야 돼 하나씩도 안 쳐주면 안 돼 하나씩도 안 쳐주면 안 돼 하나씩 쳐줘야 돼 하나씩은 이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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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이렇게 빨라아? 아 이거 궁병인데 이래도? 너 이거 궁병 판정이야? 보병 판정이어야 되는데 보병존에 넣어야 되나 그냥? 그래야지 보병 판정을 받는 건가? 아 이거 너무 투창을 다 빼야 되나? 아 투창 빼는 건 오바인데 솔직히 투창을 써야 되는데 무조건 투창 하나 있다고 궁병으로 하는 건 너무 심하잖아 아 얘들아 복수를 해줘 믿는다 얘들아 그렇지 괜히 작살 긴 거 아니거든 와 전멸당했어 순식간에 쓰레기 새끼들 전멸당했어 오 유팟아! 야.. 아.. 이러면은 의미가 없는데? 아.. 보용판적을 줘야 되는데? 진짜.. 아.. 그걸 줘야 되는데 아.. 너무 약하다 빠른거 하자 너무 느리다 너희 나도 한손무기 써볼까? 아.. 진짜 아.. 생각보다 생각해 너무.. 너무 맛있는 먹이야 양손무기는 275가 너무 맛있는 먹이를 갖다 놓으니까 내가 부정할 수가 없어 써보고 싶다는 그 마음을 저거는 반칙이야 저런거 넣어놓으면 안돼 한손검도 넣어줘 저럴거면은 너무 사귀긴 한데 한손검은 아.. 사람이 마음을 들어갔다 이 마음 좋지 않아 그럼 이렇게 가자 어차피 궁병판적이면.. 아.. 지금은 필요가 없으니까 둘까? 궁병판적이면 체력 보너스는 받거든요? 지금? 지금? 지금 내 체력이 보너스가 2%죠 하나 125만 있으면 돼 둘인데 둘이면 4% 보너스인데 크지 사면은 아 이거 좀 아쉽네 네 부대를 다음에 껐다 끼면은 보병이니까 그 상태는 보병으로 그냥 써야겠다 공병으로 분류되는 건 진짜 너무하다 너무 심하다 진짜 마법이 없으니까 마법이 없으니까 좀 밋밋하네 게임이 마법사가 되고 싶어 제갈량으로 만들어줘 나를 내놔 비싸게 팔아야지 어 전적이 왜 왔나 얘네? 뇌절인데? 카르반세스 가봐 나 좀 지친다 게임을 하는데 마치 기다리는 느낌이야 엄청나게 오랫동안 시청자 수가 갑자기 늘고 있어가지고 당황스러운데 하는 게 없습니다 기다리는 느낌이에요 지금 4시간 됐는데 킨지 기다리고 있어 계속 무언가를 오지 않을 파도를 기다리고 있어 말도 안 돼 어이구 너 비싸게 사는구나 내놔 공급해주고요 아 나한테 새로운 다오고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하 하 워레이저 스펙이 얼마나 되죠? 야 워레이저 세네 어레이저 어레이저가 더 좋아보인다 아 길이가 좀 차이가 나는구나 길이 차이 나면 심하죠 길이 3은 크지 내 캐릭터 키가 커서 팔이 길긴 한데 길이 3은 너무 크죠 사실 내 캐릭터 팔 길이까지 감안하면 이걸 해줘야 돼 여러 명 치게 해줘야 돼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해줘야지 나는 몸이 팔 길이 키를 키운 만큼 화살도 잘 맞는데 헤엑 겁나 비싸 아 이거 사라는 건가 진짜? 안 돼 나 플레이트 입을 거야 꺼져 이거 플레이트 파 플레이트 있으면 숨겨놓지마 내놔 있는 거 다 알아 플레이트 내놔 플레이트 하 방패를 주던가 아 미치겠네 이거 혹시 이거 양손으로 했을 때 경험치 올라가는 거 이거 한손무게로 죽여도 올라가죠? 이거는 찍어놔야겠네 너 찍혀있지? 어 근데 얘는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쟤는 어우씨 방어력으로 어 플레이트 장비의 방어력에 따라서 지금 이제 모든 게 갈린다 진짜 진짜 모든 게 갈려 와 길다 이거 16만 원인 이유가 있네 기네 길고 아름답네 아주 그냥 아 진짜 진짜 플레이트로 방어력으로 꽤 버틸 수 있다? 그럼 양손 무기로 다 진짜 내 동료들이 무쌍하는 꼴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방어력에 달려있다 게임 이 게임 모른다 아직 어디 가는 거야 일루가 갔다 온 들 왜 가 제발 275를 찍어야 돼 제발 나 몇이야 193 오늘 한 5 올렸나요? 하루에 5 올린다고 지금 저거 올라갈수록 더 안 올리기 힘들긴 한데 그래도 5라고 치면은 오늘 195를 찍고 끈다 치면은 하루는 200 10 15 16 한 한 달 하면은 이 템포로 한 달 하면은 찍을 수 있겠는데 아 믿습니다 한 손목에는 진짜 좋은게 없네요 딱 좋아 좋아서 뭐 사줘야겠다 그럴만한게 없네 어 이거는 괜찮네 혹시 한 손 찍혀있는 애 있나? 아 이거 일들이 봐줘야되는거 너무 역겨운데 거니플 몇이야 도끼는 아직 안 찍혀있네 도끼를 찍을라면은 150인 애를 봐야되는구나 아 이런 애들 아 얘는 검사죠 빌리야 빌리 도끼 찍혀있네 역시 빌리야 빌리야는 도끼를 쓰는게 낫네 그럼 내가 찍어줬나 얘? 너는 거미나 메이스가 낫겠다 근데 메이스는 안쓸거 같고 거미 낫겠어 그냥 어 이제 1.7이면은 너무 낫다 근데 확대받은 자는 아직 아니고 좋아 그러면은 빌리야를 주자 저거는 저거는 꽤 괜찮네요 저보기는 하아 좋은거 끼고 있구나 근데 길이이 아 이건 이건 솔직히 저도 낀 괜찮은거 같은데 데미지가 너무 낫다 이게 더 쎄겠지 이거 6티어니까 아 야 빌리아가 아니지? 빌리아는 방벽 찍었지? 아 방벽 찍었어도 검을 줘야 되네? 잠깐만 검으로 나중에 바꿔주고 아 누구였죠? 일단 삽시다 일단 삽시다 아 나 기억을 잃었어 무쇠배구나 무쇠배가 지금 음... 무쇠배가 안 찍혀있네 아 빌리아가 맞네 아 빌리아가 찍혀있네 무쇠배를 검으로 바꿔주는 게 맞네 세배를 아 진짜 개쓰레기 같은 물 끼고 있었네 누군진 몰라도 너 이빨이 아 이거 도끼야? 곡괭이 아니야? 무쇠배 세배여있어 세배 세배는 검을 끼고 있네? 괜찮은 거 끼고 있네 아 뭐야 거래하자 가져가 조금씩 강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조금씩 이렇게 세지고 있어요 모릅니다 이거 아직 아 근데 아무리 조금씩 세져도 돈을 수십만 원을 투자해서 조금씩 세지는데 전혀 세진 거 같지가 않아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분명 세지고 있는데 티가 안 나 너무 싫어 숨 쉰 채 발견 와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수많은 투자를 받고 있는데 전혀 세진 거 같지 않아 너무 싫어 전혀 세진 거 같지 않아 양손 무기에 비하면 양손 무기에 비하면 너무 약하다 얘네 그 16만 원짜리 쓰라는 거 같은데 275를 찍고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4절이고 그래 그런 거 좀 먹어 그런 거 빨리 호로록 다 뭐가 치워야지 왜 이렇게 못 먹어야 돼 500명 밖에 없어 무슨 땅 저렇게 많으면서 쓸모가 없다 쟤네는 빨리 우리나라를 망가뜨려줘야 돼 야 이건 뭐냐 빠르게 우리나라 망가뜨려줘야지 내가 좀 편하거든요 나 지금 못 지켜있죠 내 캐릭터가 나 활 쓸 수 있을까? 나는 조금 부족하거든요 좀 많이 투자해서 매력 투자해야 되고 활은 뇌절이다 투창으로 충분해 무슨 활이야 예전처럼 방패 등에 매고 있으면 데미지 막 방패가 막아가지고 그런 거 있나? 있으면 너무 좋을 거 같은데 없을 거 같네 파이야 오랜만에 보는 거 같다 병사 싸우는 거 아 스토지안 겁나 많아 아 너 썸네일을 써야 되는데 얼굴 시꺼매가지고 쓸 수가 없네 그냥 내 투구 바꾼 모습이나 써야겠다 오늘의 수학은 투구를 바꾼 것 분명히 저 투구 쓰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근데 저 가드플레이트는 처음 보는 게 있을 거 나도 처음 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어디 저런 투구가 있단 말인가 더 좋은 건가 사실 더 안 좋은 건데 좋은 거긴 하죠 좋은 걸 샀으면 좋은 걸 못 발견했으니까 정당 방이지 뭐 쟤 누구냐 이놈 빨리 잘 간다 아 쟤 나한테 맡기게 와 빨리 빨리 투척 투척 말 겁나 튼튼하고 투척 야 150만천원 그렇지 한 발에 16,000원짜리야 아무런 진영도 필요 없어 순수하게 힘으로 밀어붙인다 흠 흠 흠 흠 흠 흠 스터지한 징지병들에게 진정한 전사의 힘을 보여줘 진정한 템빨의 힘을 숙련도의 힘을 흠 흠 흠 근데 속도만큼은 한성검이 비슷하네 흠 흠 아니 퍽 찍으면은 더 빠르겠다 좋은 한성검하면 데미지가 좀 크니까 차이가 크네요 흠 275를 찍고 못찍고 이게 진짜 중요하네 그만 막아 그만 막아 그만 막아 이리와 아이고 머리 깨지겠다 그만 막아 이리와 여기다 여기다 어이구야 그만 때리세요 미쳤나봐 그만 때려 넌 누가 말 타래 누가 말 타래 누가 말 타래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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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야 내가 죽인거 아니지? 흠 척후병이랑 야 베트랑 척후병이 갔어? 수면 전사 그래도 타격 있진 않네요 4 4 몰랐는데 마이너스 4야 흠 아 너무 너무 미움받고 있어 흠 흠 흠 제일 비싼 한손검이랑 제일 비싼 방패 맞춰도 얼마 안하네 흠 한 7만원 선이면은 떡을 치네 그냥 양손무기는 내꺼 9만원짜리 검인데 흠 진짜 비싸다 양손무기 내꺼 한손으로 끼면은 얼마였지? 아 맞다 우리 애들 방패 들어주면 무기가 한손으로 맡기는구나 보행되는거라서 아 그럼 들어주면 안되네 아아 페널티 없애주는건 없나? 아 왔다 나 그거 팔아야지 우동능력 올라가고 있고 운동능력을 열심히 올려야돼 운동능력 150을 찍어야지 이 게임에 사기를 본다 내 생각엔 운동능력 다 150 찍어가지고 보병 올리면은 난이도 최하 난이도 한 것만큼 세질 것 같거든요 흠 진짜로? 100% 올라간다고 치면 지금 80%까지 밖에 안되지만 그렇게 치면은 야 공속량 공격력 100%가 올라간다고 말이 되나 10%씩 해서 10명이면 100%잖아 말이 안되는데 10%씩 다 적용되는게 맞겠지? 아 원에서는 뭐 여러 명이 돼있어도 막 두번째명꺼는 더 절.. 덜 적용되고 그런게 있긴 한데 그런거까지 계산을 해놨을까? 방패 한번 껴보자 와 진짜 방패 없다 나 이거 낄래 이거 끼면은 이게 8만원짜리죠? 어? 맞죠? 어 어 근데 왜 이름이 저 따위야? 어 이러면은 스펙 비교가 되나? 되네 81에 79야? 아 길이는 엄청 긴다 이렇게 써보자 히터실드 정도면 막아주겠지 속도가 빠르니까 서.. 서업이 좀 빠르겠지? 속도 빠르면? 아 무잡지 이제 괜히 산다 저거 히터실드 히터실드 절로가 길이 뚫려 있긴 하네 가자 빌리아 한.. 운동력 올라가고 있고 우리 도시 번영도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 저거 한번 쳐보고 싶다 히터실드 어.. 아직 멀었네 아 징지병이 약해서 계속 올려야 된다 열한 명 열한 명 볼까? 아 이렇게 쓰네 어 왜 한손으로써? 야 에헤에이 지랄마 야 아 방부에 들면 안되네 그냥 아예 이렇게 해서 한손으로 지금 휘두르고 있죠 느리죠 와 이거 방패 들면은 화면 들면 끝이네 와 와 아 겁나 느려 방패 굳이 좋은거 안껴도 될거 같은데 느낌이 그래 날씀 31 야, 이 좁은 입구에서 쟤네 만나면 힘들겠다 옛날에 목적 없이 계속 브러너님 했을 때랑 275를 찍겠다는 목적이 있으니까 더 힘들다 일도 안 올라가고 솔직히 말해서 계속 내가 때린 게 없으니까 숙련도가 낮으니까 진짜 느리네 80이면 그게 나쁜 것도 아닌데 아 근데 이걸 알아 다행이네요 어중간한 양성검으로는 여러 명 못 때린다는 거 이거 알아서 너무 다행이네 275 찍고 16만원짜리 써서 그걸로 무쌍하고 다니는 그 꼴을 보기 전까지는 약하다는 거 아냐 야... 언제 찍냐? 공성전을 해야 돼 진짜 찍으려면은 따라 붙어 얘는 투창이 너무 세서 나한테 때릴 기회가 올까? 야, 이 무거운 투구 끼고 있어도 달리기 빠른 것 봐 이게... 이게 130의 힘인가? 275 찍으면 뭐가 되는 거야 날아다닌다 막 허공답포 수상비 막 다 쓰고 다니는 거 아냐?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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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아, 야 그만 죽여 나 경험치 파밍해야 돼 왜 돌을 던져 건방지게? 이리 와 이리 와 와 투창 너무 많이 던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utan 으에에에에에 으아... 아아... 아...이거 너무 강해 혹시 의술사랑 수레같은 애들 좀 많이 챙겨야 되나? 그러니까... 많이 챙겨서 수레가 좀 많으면은 수레제작자가 그러면은 공성이 더 빨리 더 그런건가? 한두명... 한명이 아니라? 여런명 있으면은? 아... 너무 오반데... 왜 이렇게 전쟁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나지? 저... 앞종군 피면 솔직히... 먹을만한데 얘네... 블란디아... 그렇게 해줘야 돼... 그렇게 땅 뺏고 뺏기고 하다가 내가... 역으로 하나 뺏어서... 합종군을 막고... 내가 샤녹이나... 이스터성 같은걸 뺏어가지고... 달라그러면 안준다면은? 그걸로 반란 일으키면 되는데... 쓰읍... 아...이거 너무 전쟁을... 우리한테 유리하게 한다... 요즘 어떡해... 와... 병성 올라가는 것 봐... 400 올라갔어... 이거 나 레벨 몇 대? 2300도 올렸나? 그러면 1400 올라간거야? 어떻게 그럴수가 있지요? 숲지기 좋아... 전사 좋아... 전사와 숲지기 좋아... 아 밥 없냐? 밥이 벌 수 없어? 아 밥이 이렇게 없어... 빨리 먹어... 아... 정신 못 차렸어... 아 좋은 병사들 빠져나간거 아냐? 못 봤는데 나... 안 빠져나갔네 한명도? 안 빠져나갔으면 됐고... 안 빠져나갔으면 됐고... 대기해! 아 전쟁이라도 하러 가야되나? 아 또 누가 여기다 은신쳐 폈어... 미친놈들이... 아 우리 애들 너무 약해... 숲도 적구... 아... 좀 많이 끌고 와야돼... 얘들아... 킥만하지? 와... 아이라... 장갑 안겨서 그래? 겁나 약하네... 어 너 빠르다? 어? 털을 질러가지고... 애들 다 왔잖아! 조용히 죽였어야지! 기습을 모르네... 어 야야야 얘들아 얘들아 구해줘! 그렇지... 그렇지... 야 나한테... 나한테 왜 와? 뭐야... 그만해! 미친놈들아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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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이씨! 아... 또 어딨는데? 안 보여 나... 나도 아군이 없어... 아군이 없어... 아군이 없어... 알트 눌러도 안 보여... 도적기지라서... 어... 4명이... 13명이 있다고? 13명이? 응 탈출... ㅋㅋㅋㅋ 빨리 잡았어... 아... 더럽게 많네... 약살자 잡으면서 화풀이 해야겠다... 이리와... 이들 도망가... 우리 3명 분들... 다 아웃이야? 자... 가서 죽여! 야 공병 뭐야? 누가 공병 판정인데 42명이 나와? 어? 아 숲지기도 공병 판정이고... 나 근데 숲지기가 42명인건가? 투척병인데... 아... 숲지기... 이건 안되는데... 보병이어야 되는데... 수창 던지는 보병이 제일 좋다... 턱을 새아가면... 자 가서 밀어라... 야 설마... 얘네들한테 죽진 않겠지? 양심머리가 있어야지... 그렇지! 이리와... 엉덩이 딱대... 엉덩이에... 작살 맞으면... 꼼짝 못해... 꼼짝 못해... 이리와 꼼짝 못해... 이리와 꼼짝 못해... 딱대... 이리와... 이리... 이리와... 이리와... 다음... 아 왜이렇게... 자연스럽게 지나가... 이리와... 숙련도 언제 올려... 275까지... 너's not dead... 그냥 숨은 중... 298 aja 이리와... 그러니까... 그리와... 포착해... 하루로... 하루로... 지나면... 공격할 수 있겠지... 하루로... 부족한가...? 회복하려면? 아이 부족하네 5일은 지나야 되네 공격! 20% 남은 체력으로 잘 비벼봐 와... 20% 남은 체력 개 쓸모없고 미리 와 거기서 허리를 돌려서 쏠라 그래 얘들아 알아서 잘 버텨줄 수 있지? 사냥 당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야야야야야야 이건 아니잖아 얘 뭐야 얘 뭐야 왜 저기서 쏴 개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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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잡은 게 없네 나 갈래 삐졌어 공성전하는 것만큼 어려워 참... 산저캐스트 타는 게 밸런스 잘못 맞췄어 이거 아니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으아 어 어 벌스로 하지요? 야 나 아침 뭐 여덟시에 익히지 않았나? 뭐? 아홉시에 익혔나? 여덟시에 익힌 것 같은데? 아니 모르겠다 약탈자 다 패자 잘 모르겠어 이게 약탈자 다 패자 다 죽여라! 아이고 아이고 내 집 아니네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냐 마불하니까 마불이 시간을 버리는 귀신이야 다 잡았니? 야 오늘 수확이 너무 없는데 숙련도라도 올려야 되는데 부하들 숙련도는 꽤 올라간 거거든요 검사? 근데 뭔가 기대값이 좀 적어 흐흫 기대값이 너무 적어 자 이번엔 뚫어내자고 어우 변한 게 없는 것 같다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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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40명 정도는 잡아야 돼 야 9명 어떻게 데리고 왔냐 199명 있는데 말이 안 돼 왜 9명이야? 애초에 밤에 기다려서 기습을 해야 돼? 아 이거 도망간다 그렇지 아 야야야 얘들아 얘들아 대장댕 맞는다 야 빨리 처분해 아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네 잠깐만요 잠깐 어딘가에서 또 날아오는 것 같은데 화살이? 아 저기서 날아오네 저 새끼 얘들아 반이나 잡았니? 열한 명 잡았고 어 아 빨리 잡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잡아 잡아 너 신났잖아 다시 신났을 때 패 그렇지 잘한다 야 너무 잘한다 야 웬일이냐 그렇지 빌리야 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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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잘싸워 뭐지? 지금 승리를 만개가느라고 안 쏘고 있네 야 빌리야 보여줘라 숙련도 좀 올려 빌리 아 2대1은 오바인데 그렇지 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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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빌리샷 빌리 기절 말고 죽이라고 빌리 새로운 도끼가 어우 몸에 맞나봐 기절 말고 죽이라고 왜 이렇게 못 죽여 어 근데 되게 잘 싸우긴 한다 많이 잡았다 적을 많이 줄였어 많이 줄였어 많이 줄였어 물론 쟤네 쉬고 있긴 한데 와 근데 이 성이 지금 잠깐만 상태가 좀 안 좋은데? 번영도가 너무 까이는데? 조용 조용 하쟤 조용 하쟤 레일 레일 저녁에 쳐들어가겠다 신 덕분에 올라가고 있어 병사들이 쉬는 동안 올라가게 하는 거 좋구만 별로 안 올라가긴 하네 어차피 내가리가 없긴 하네 암오른 짓다 바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체직이 부족한데? 가 얘들아 소리 지르면서 가면 기습이니 그게? 으잇 으잇 얘들아 방패 들고 가야지 얘들아 용맹한 자 그냥 가버렸잖아 마음만 용맹했잖아 그렇지 얘들아 기절 말고 죽여야지 그렇지 검사 너무 잘 써온다 양성무이가 세긴 세다 깡패긴 하네 여기서 도는 게 제일 안전하네 검사 갖고 헛대 갖고 뭔가 Cinema 흐어어어 두 명 죽었어? 아 왜 이렇게 기절만 시켜 어 쟤네 무슨 불사신이냐? 어떻게 대검으로 내 를 찍었는데 두 명밖에 안 주고 내가 죽은 게 몇 명인데 검사가 죽은 게 몇 명이고 너무 튼튼하잖아 어 헤드샷 하나밖에 없으면 자동으로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용맹이도 헤드샷 그래 작실하게 세지고 있구나 나는 뭐가 문제야 문제 없고 겁나 많네 겁나 많네 겁나 많네 회복력이 너무 후달려 이거 동료들 너무 쓸모없어 동료들이 전사로 쓰기엔 너무 쓰레기야 워드샷 어둠 목준 원 원 원 원 원 원 이번엔 가자 다 쓸어버리고 다 끝내자 오우야 아 얘 너무하네 아 왜 다 기절이야 다 아 저렇게 처먹고 안죽었다고? 전멸이야 아 아 일곱명 죽였네 아 인정 일곱명 죽였으면 인정 이번엔 잘 죽였구만 그렇지 7, 10, 12, 18, 19, 19, 19명? 19명 문제없지 단막게임이 돼버렸어 심지어 어두워서 안보여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무기좀 사러 갈까? 그만 놀고 집 앞에 있는 소적들을 상대로 너무 고생하고 있어 환기구리야 흠 아지 그러스트 подум... GG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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G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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만 원짜리 한번 사서 써야 되나? 와 빠르다 이것보다 좋은게 있을까? 아 이건 별로네 일단은 일단은 이거 써야겠다 너는 빠르고 괜찮네 98이면은 내 무기보다 빠른건데 데미지는 그렇다 쳐도 딱 돼 카드!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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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만 숙련돈 먹는다 내가 먹어 숙련돈을 95는 찍어야겠지 양심껏 얘들아 왔니? 지금 어딨냐? 얘들아 가라 어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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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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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아이씨 미친새끼 무빙 좀 봐 초원토끼야? 장 하루 이틀 던지나 아우 어 뭐야 얘네들 어떻게 이렇게 공격적으로 변했어 어어 야 그 타이밍에 돌을 맞추면 어떡하니 어 138 맞은거야 지금? 아니지? 얘들아 뭐하냐 대체 그렇지 뭐하니? 그걸 왜 던지니? 그 코앞에서 뭐하니? 그걸 왜 못 맞추니? 뭐하니? 카리스라고 그렇지 나보다 잘 싸우는 것 같아 잘해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야 나뭇가지 배버리겠다 야 벌써 잡았어? 검사 숙련도를 믿습니다 검사님 검사님 믿습니다 검사님 나는 195 오늘 목적 다했어 217 야 이거 넌 50 58만 올리면 돼 킥만 해 16만원짜리를 한번 써봐야되나 궁금한데 아 이거 내가 약한 상태에서 포위하면은 나 안들어가고 그냥 싸울 수 있나? 부함은 보냈어 그럼 무조건 이길거 아니야 믿는다 나는 처음 맞았지만 너흰 살아있지 별로 안맞았지 야 엄청난 K야 보내줘 아 기절시키지마 이번엔 다잡아야된다 얘들아 15명 다잡을 수 있지? 자기랑 탄막 수가 달라 걔를 왜 노리니 옆에 적들이 있는데 왜 하필 예니 아야 미친 게임 아니야 아 다잡았니? 다섯명 남았어 다섯명 다섯명 남았으면 그거 보수전 아니야 아 어떻게 잘 맞추냐 내잡았어 잘했어 너무 지쳤어 게임을 할 수가 없어 이제 좌우 구분이 안돼 너무 지쳐버렸어 너무 네 시간은 힘들어 나한테 다섯시간 정도 되지 않았네 이제 나는 하루에 게임을 3시간 이상 하면 안되나봐 손이 굳어버렸어 나 난 끼지마 아 24% 됐네 미친 미친 회복력이네 야 너희끼리 가서 자버리자 난 이제 못하겠어 힘들어 힘들어 아 에너지가 너무 없다 영양제나 좀 챙겨먹을까 아휴 아휴 오늘은 두 끼 잘 챙겨먹어야지 훔 아 아이고 참 신기하다 진짜 옛날에 처방받은 양 남은 거 있거든요 이게 날짜가 안진하다니 이게 일 날짜가 일년이 남았네 진짜 양 날짜 길다 길어도 되나? 근데 옛날 약이라서 약 효과가 좀 옅은 것 같애 얘도 다 잡았니? 두 명나마는 내가 잡을 수 있지 내가 안 끼니까 더 잘 싸우네 나 땜에 진 거였어 잡았냐? 수확 없다 너? 해결해 방패를 안 둔 자들은 다 뻗었구만 농민은 해방시켜 줄게 자리가 없다 어 쇼피파네 헛 검이 제일 비싸죠? 한손무기 검 15,000짜리 있고 도끼는 8,000짜리 있었죠? 저 도끼 있는진 모르겠는데 검으로 가는게 좋네 변함이 없다 양손무기 270번 찍어도 저 도둑대 잡을 때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애 가다가 맞아 죽을 것 같애 저 화살을 막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궁금하다 어떻게 되는 걸까 날리는 거라도 좀 볼까? 이건 진짜 좋네 이건 진짜 좋네 이거는 걸을게 없다 절반일 때 추가 피해 리피입니다 무게초가 펼을 때 감소 생명력 증가 와 너무 좋은데 얘 능력은 진짜 어 진짜 운동 능력 능력은 걸을게 없어 너무 사기야 다 야 이것도 좋긴 한데 이건 진짜 걸을게 없다 제일 안정적이던 여기 사기는 좀 난해하고 운동력이 진짜 좋네 걸어다닐게 낫다 걸어다니면서 한손무기 찍고 활 찍는게 낫겠지 활이 좀 좋을까요? 아 아 이거는 숲을 다니면서 늪질을 다니면서 식량을 자기가 모으는 건가봐 야 신기하다 화살통은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서 못 죽나 이제? 공기병이 있네 보병이 나가는게 낫죠 궁병은 솔직히 부딪치면 도망갈 수 밖에 없으니까 와 여섯 개라고 와 이거 너무 좋다 이게 너무 좋다 화살 비행속도가 증가하는 것도 있어? 야 이거 좋은데 이것도 와 고용 비용 감소는 뭐야? 저건 솔직히 필요 없을 것 같고 이건 카이팅용이네 석궁이 좀 궁금하네요 솔직히 활이 너무 좋아서 석궁은 좀 상대적으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야 폭도 하나씩 밖에 없어 초원에서 식량 와 좋은 것만 넣어놓긴 했네 어 어 괜찮은데? 석궁 괜찮은데? 이거 이렇게 가는게 좋겠는데? 물론 카이팅을 못하긴 하는데 사실 제대로 싸우면 카이팅이 필요가 없죠 전체.. 그쵸? 제대로 싸우면 필요가 없지 카이팅해도 방패든 놈은 힘드니까 석궁도 괜찮은데? 물론 공술이 훨씬 낫겠지만 아.. 나 오늘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아 너 잡아주길 바래 약탈자 같은거 아 이번에는 그래도 가서 숙련도 좀 빨아야겠지 200을 찍을 순 없겠지 오늘 야 봐 다 모여 빨리 반란 일으켜서 본게임에 들어가야돼 하지만 숙련도는 찍어야죠 내 생각에 반란 일으켜서 나 지금 반란 일으키잖아요? 나 천하통일하면 게임 끝나잖아요? 천하통일하면은 아마 숙련도 275 안될겁니다 느낌이 왔어 나는 체력 컨트롤 때문에 275까지 계속 사냥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부하들한테 맡기지 검사가 찍을진 모르겠는데 오우야 잠깐만 너무하는거 아니냐 이거는? 얘들아 뭐하니 거기서 전멸당하면 어떡하니 얘들아 뭐해 아우씨 너무하네 196이다 다와 다와 야 나 죽겠어 홀을 보니까 나 안될거 같애 다와 OK 눈물이 족gers 굳이잘 그대로 족 Yep 요 Espírit 아 아 초창 맞추는 느낌을 아니까 훨씬 괜찮네 잘 맞네 영롱 17,000이야 20,000? 와 와 너무 올릴 자신 없어 여기까지는 안 가네요 보니까 도끼까지는 안 가고 야 이거는 한송 검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한송 검 가는 게 제일 셀 것 같다 진짜 검방에서 한송 검 가는 게 제일 낫겠다 여기까지만 찍는 거 딱 100 정도가 아슬아슬하고 장비 잘 맞추면 100으로도 좀 세니까 와 이거는 하 잘못 만들었어 이거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convers 를 도iks 아 아 아 오우 아 좋아 주창 던지는 것 봐 예술이다 예술 하늘 때리면은 겸치 몇 올라가는 거지? 때리는 데미지만큼 올라가나? 이렇게 데미지 주지도 않았는데? 아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하네 올라가는 폭이 야 이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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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196이라니 아니 너무 올리기 힘든데 진짜 내 체력이 약해서 내 방어력이 금방 뚫려서 그런가 너무 올리기 힘든데 이리 와 가지마 명성 작업하는 양을 보니까 50%는 못 찍네 근데 이러면 한 3일이면 올린다는 거 아니야? 진짜 3일 하면은 이 템포로 하면은 야 이거 할만하지 이거 먹어라 내가 다 몰았는데 지가 처먹는 저걸 시 아 이거 동료 하나씩 늘리고 그 맛에 하는 거지 rpg 게임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동료 한 명 늘면은 그 녀석이 이제 밥값 할 거 생각하면은 음 야 이거 그럼 동료는 그 학대 당한 자들로 올리면 되겠네 투창 있고 한손무기에 그쵸? 한손무기를 내가 좀 봐둬야겠다 어느 게 좋은 한손무기인지 이게 좀 중요하네 여기서는 살 거 없고 무기만 보면 되죠 방구 볼 것도 없죠 한손만 적혀있는 게 훨씬 좋으니까 이거 이거는 괜찮은 거 같다 71이긴 한데 데미지가 방어력 자체가 그렇게 안 쓰니까 이걸 좀 쟁여놔야 되나 이검을? 아 잠깐만 일단 갖고 있어봐 같은 거죠? 브로드 블러드? 빌리안은 됐어 빌리안 쎄 너 왜 이렇게 쎈 거야 이거 도끼? 브로드 블러드가 더 쎄죠 아 진짜 왜 쎈거지 이거는? 나 이해가 안되는데 길이가 짧아서 그런가? 아 이거 어떻게 쎄잖아 왜 쎈거지? 이건 약해 얘네는 뭐 필요 없는 애들이고 아 참 애매한데 이거 무기가 더 좋은 게 있겠지? 2만원짜리가? 9만다리 검처럼 아싸리 비싸고 좋은 걸 찾아야 되는데 돈은 뭐 계속 쌓이니까 15,000원 아 확 질러? 아 16만원짜리 질러버려 그냥? 뭐야? 아 나 비싼 거 준 거구나 저거 아 질러 버려 아 질러 버려 16만원짜리 검 질러 버려 아 롬팔리야 야 질러 22,000원 23,000원 검사 야 너가 미래다 너가 미래다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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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이미 높았구야 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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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말 못 박아 내가 내가 포기할 수 없게 이걸로 간다 오 잠깐만 이거 포람이야? 아 맞다 포람이었지 잠깐만 야 아 나 정신 못 차렸어 어떡하지?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포람이었지 아 이제 그만 해야겠다 나 정신 나간 거 보니까 어 이 이상 하면 안 된다 나 이제 너무 많이 했어 게임을 건강이 건강을 해치고 있어 게임이 게임 중독이야 게임에 너무 빠져 살고 있어 지금 아이고 아쉬우니까 이거라도 보자 생명력이 증가합니다 악군사기가 증가합니다 말에 쎕니다 방패를 밀어냅니다 이건 무조건 승마가 좋다 승마 전용폭이 하나만 있을 때도 있고 이거 재사용 대기시간 있어요? 아니 렌스 차징을 할 필요가 있어 렌스 차징을 해안 상태로 무슨 만화처럼 막 돌파하면서 수십 명을 다 한꺼번에 꼬치구이를 만들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한 명 죽이면 끝나는 거 아니야? 렌스 차징을 이렇게 특화시킬 필요가 있나 한 명 죽이면 끝나잖아 렌스 차징이 되는 무기야 저 16만원짜리가 나 16만원짜리 무기를 왜 샀을까 난 왜 산 거지? 숙련도 25 찍기 위해서? 추가 체력을 위해서? 이거 좀 써보자 돈 아깝다 돈 아깝다 쓰자 와 나 이성을 잃고 팔았으면 어쩔 뻔 했어? 그만 해야돼 야 이거 써볼 때가 아냐 이제 그만 해야돼 썸네일 찍고 그만 해야돼 보니까 이 이상하면은 모든 걸 잃어 오늘 뇌절한 거 보셨죠 방금 포람 16만원짜리 산 거 심지어 저번에 한 번 보고 이 이상은 안 돼 이 이상하면은 와 이 이상하면 안 돼 이거 뇌절했어 이걸 보고 양성검인 줄 알고 산 거야 와 이거 이거 미쳤습니다 제가 이성을 잃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모두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오늘 한 게 없는 거 같은데 원래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썸네일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내일은 품성들 보고 정하겠지만 게임하면은 파이널 판사지 3 할 거 같네요 아니면 편집을 하던가 아이고 아이고 재밌게 즐겼으면 재밌는 게임이고요 스팀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한글은 아직 안 됐죠? 유저 한글 하실 수 있습니다 한글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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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